팀 형 아 어 들어오셨다 야 뭐야 이게 뭐야 팀 형 들어왔어요? 마이크 아아 아 들려요? 모르겠는데 그냥 파밍하면서 돈 벌고 뭐 떠나고 약간 요런 느낌 같거든요 하하하하 여기 좀 읽어보죠 이게 뭐지 아아 이리로 오세요 저희 우주인님 네 들려요 네 들립니다 지금 인구 버려졌대요 조건 건조하며 거주가능성이 낮고 네 아 제가 앉을게요 아 그럼 봐야죠 저도요 아 그러면 제가 이사하겠습니다 제가 이사하겠습니다 앉을사람 좀 앉자구요 저희 저희 키 작은신보다 앞으로 좀 하하하하 제가 뒤로 갈게요 앉을건 앉자 저랑 옥양이형 앉으면 될 듯 그리고 몇몇종이 지배하고 있듯 동물이 조금 있네 산업인공물로 악화되고 있고 이게 카메라 전화하나 이게 뭐지 마감일 3일 남았고 이거 뭐야 오른쪽이네 전원을 깎이키신대 게임 시작하기 있고 정수씨 나와보세요 나와죠 나와죠 우리 보인다 저기에 살아남는거야?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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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았어요 찾았어요 넌 지금 갇혀있어 설명서있다 설명서있다 넌 지금 갇혀있어 파일을 잠.. 접근해봐 S.I.G.U.R.D S.I.G.U.R.D? S.I.G.U.R.D? 뭐야왜왜왜왜 잠깐만 이거 뭐 방탈출이야? 예예 여기 그리고 설명서있어 이거 떨어뜨릴게 봐봐 예 떨어뜨린거 어떡해 컨트롤해서 E 22 22 2 Z를 눌러 자세히 봅니다 자세히 봐봐 어? 콤 데 좋아요? 컴퓨터 하시는데? 콤뽀더iver 뭐 되나보다 안 보인데? 나? 까만데? 나도 까만더라구요 내가 보이네 이거? 뭐지? 아 들하고있으니까 니가 읽어 info 아니 그렇게 하는건지 바쁘면 이것이 미치겠네 나는 뒤에 뭐 있는거라 이거? 미치는 거 아니야? 나도 좀 봅시다 나도 좀 봅시다 아 보인다 보인다 터미너를 사용하세요 뭐라 되있어요? 없어졌어 어? 어디갔어? 없어졌어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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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 1번 그래요? 아니 벌써 20페이지인데? 그거 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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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1번부터 볼게 어두워졌어 야 빛 가리지마 아니 병건이 형 나와봐 병건이 형 나와봐 병건이 형 나와봐 병건이 형 나와봐 아 같이 마 아 같이 마 같이 마 기다려봐 자 정보가 있어요 일단 이 서비스는 정보 본인 담당자 및 숙련된 기술자를 위한 것이며 일반인 사용한다고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 19번부터 나오네요 19번부터 에코스캐너 사용하기 반심있는 물질을 바라보면서 R&B를 눌러 스캐너를 핀합니다 R&B가 뭐에요? 라이트 마우스 버튼 아오오오오이 누르니까 파란색 뭐가 나온다 오오오오오오 그러니 아 코일 에코 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게 요 야 이 색깔이 중요한데 초록색이 나오면 관심있는 장소 또는 물건 노란색은 귀중한 폐철물로 회사에 반환할 수 있는 물건 빨간색은 야생동물과 같은 생물학적인 물질 빨간색은 위험한거네 빨간색은 야생동물 생물 노란색은 회사에 반환할 수 있는 어떤 폐철물 초록색은 관심있는 장소 또는 물건 실로는 최대 50m까지 도달 가능합니다 이게 센서같은거구나 제가 다 압축 요약할테니까 제 말만 들으세요 이게 담당이 있다 이게 철수 이런거 잘해주십니다 달경로 설정하기 다동 운항장치에 GPS에 포함된 모든 달로 비행할 수 있구요 멀리 떨어진 달로 일어가려면 회사 크레딧 일부를 대가로 지불해야 됩니다 돈을 내야 된다는 소리네 그리고 일반적으로 안전하고 가까운 달은 싸거나 무료고요 위험한거는 비싸다 그래서 위험분석팀은 계약기간동안 안전한지역을 가면 좋겠다 이거봐 큰집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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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계속 읽고있어요 계속 읽어요? 읽고있어요 듣고있어요 터미널 회사에서 회사상점에 접속할 수 있고 아이템을 대량으로 구매할 수 있구요 뭐 그런게 있구요 다음페이지 중요한건 없는데 길계약은 휴가는 아니다 폐철물을 판매하려면 71-고르디온에 위치한 회사 건물로 이동해라 71-고르디온에 위치한 회사 건물로 가면 폐철물을 판매할 수 있대요 71-고르디온에 위치한 회사 건물로 가면 폐철물을 판매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팔거를 모아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팔으라는거네 그지그지 오오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게 있습니다 폐철물을 판매할 때는 다음 절차를 정확히 따르네요 1번 카운터 주변을 어슬렁거리지 말구요 카운터 주변을 어슬렁거리지 말구요 모든 폐철물을 일괄적으로 카운터에 놓을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회사가 문에 응답할때까지 배를 누르고 조용히 기다려 뭐야 뭐야 귀신 온거 아냐? 켜 켜 켜 켜 켜 어떻게 간거야? Colon 컴퓨터 폐철무얼 폐철물 performed 폐철물 벌 폐철물 그럼 줘 나일게 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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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철물 반환 및 회사에 판매하기 긴 계약기간은 호화로운 기간일 수 있지만 휴가는 아닙니다 반환해야하면 그 대가로 회사 크레딧 아 뭐야 뭐야 야 문 열까? 문 열까? 문 열까? 아 저기 있더라 이거 뭐야 배터리로 작동하는 거라나 이거 컴퓨터 다들 한 번씩 나져보세요 이거 코드 입력할 수 있는데 롤 한번 하세요 내가 먼저 우리 그러면 여기서 어디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때리는 거 어떻게 해요? 때리는 거 침내 역할 내 침내 역할은 뭐지? 누가 꺼지냐 어디야 어디야 누가 꺼? 누가 꺼 이거? 누가 끈 거야 이거? 몰라 이거 꺼지는 거 아니야 그냥? 아까 여기 있다 어딨냐 어딨냐? 아 이거구나 이거 파이터가 영어로 스펠링이 뭐냐? F-I-G-H-T-R 오오 미치인 에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오케이 됐어 커미널 나가기 이거 배터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배터리 여기 있는데? 여기다 넣어 여기다 넣어 배터리 이거 근데 안 집어진다 형? 에너자이저? 이 배터리가 아닌가봐 아이 그거 아니야 안 집어지지? 그럼 마우스 형 형 잠깐만 잠깐만 나 앞에 유리 깨졌어 어디? 앞에 화면 유리 깨졌어 아 나도 아 그래? 누가 누군지 안 뜨네 러너있고 가까이 가면 또 야 병건아 너 인턴이야 인마 너도 인턴이야 똑같애 똑같애 우리 자원 주어오면 되는거야 자원 주어오면 일단 비행하겠습니다 아 우리가 그러니까 외계 떠돌아다니면서 컴퓨터로 그.. 목적지 입력하면서 자원 주어오면 에이 그런거 같애요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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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충성 충성 콩척 자 슈 아 큰집사람들 우리왜 안되지 아 저기 방장님 아 아 아 이거 몇번이야 몇번이야 이거 F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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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극혐 극혐 개 극혐 아 여러분들 개 유치합니다 미쳤다 미쳤다 개유치해요 그만해요 개유치해요 어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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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안합니까? 이거 레버를 지금 처음에는 방장만 가능하대요 레버 내리면 돼 여기 오케이 오케이 Wang 응? 왜 wün气? 어 왔다 문 열렸다 우리 지금 착용 중이야 우린 지금 착용 중이에요 비 안 자 quieren 게 아 열어ございます 열어 열어 어떻게 오냐구? 오오 야 고철 주워오는거 아니야? 아니 이렇게 하면 돼 아 그럼 못내잖아 어? 야 이거 어떻게 형 이거 못들어가잖아 잠깐만 아니 형 아니 형 아니 형 아니 형 어떻게 형 어떻게 찾으면 돼 찾으면 돼 황사가 심한데 야 위에 뭐 있다 일단은 우리 먹으러 찾으러 가보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어 열렸다 열렸다 열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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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나중에 어디가봐 어 자연스럽게 일단 내려갑시다 트월킹 몇번이에요 트월킹 9번 9번? 2번? 아닌데 2번 이거야 아니야 종순한게 트월킹이야 아 좀 진행좀 합시다 여러분들 진행좀 합시다 진짜 어 뭐있다 여기 뭐있다 뭐하는건데 이게 자원 구하는거야 자원 자원 우리 회사 직원이야 회사 직원 내려가세요 없어요 내려가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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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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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뛰어봤는데 없어 이리 한번 가볼까요 아 잠깐 다 모시고 가야돼 그래 너 혼자 가지마 우리 무서워 야 병건이 형 나고렸다 아니 뒤에 있어 뒤에 있어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갑시다 갑시다 야 너 options纏어 야 너 어떻게 estás 이래 그렇게 SIFT인가 뛰는 보여 citrus 저기 왜이래? 앙가앙가 왜냐하면 글로가면 안 되어지 erro 아, 빠져서 수고하러 가서 아, 내려놔, 내려놔 Itís disconnected 이거 함선 아까 정문이 어디 있었는데? 여기다 정문 여깄다 정문이 어디야 정문 여기 나 따라오세요 어 정문 정문 아 그러네 정문이 형 뜨네 어 여기 올라가야 돼 올라가 올라가 어 형 정문이 저기 오른쪽에도 뜨는데? 어 아니 정문 방향 이리와 얘들아 여기여기 여기여기여기 여기가 정문이네 여기가 아아 들어간다 들어간다 에이 오 오오 아 목소리가 노래 한거 뽑아 어 오 오케이 오케이 그래 그래 아 그럴까? 둘 둘 나눠 나 이쪽 나 이쪽 나 이리와 오 아 나 정수로 이리와 정수야 가자 가자 어 정수야 뛰어내려 정수야 뛰어내려 형권아 어떻게 해? 뛰어내려 어 안 죽어 안 죽어 뛰어내려 어 어 그거 자원이야 자원 자원 집어넣어 잘했어 나도 나도 먹을래 뛰어내려 아니야 못먹었어 떨어지면 죽는거 아니야? 안 죽어 안 죽어 형 형 슬라임 슬라임 있대 정문아 우리 여길가야지 그치 하나씩 하나씩 내려간다 어떻게 됐어? 정수야 어때? 살았네? 죽었나? 종수야 죽었어? 어? 시작해, 시작해 일로와, 일로와 종수야! 형! 우리 그 열쇠에서 문이 있지 않을까요? 형 죽을거 같은데 직장맨형이 종수에 결혼하나 이러는데 어, 형! 어, 여기도 열쇠! 야, 여기도 여기! 열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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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었는데 아유, 제, 아유 제답을 안해! 아, 형 먹으려고 하면 안해! 나 죽었어! 아니, 그러면 대답을 안하냐고! 안 되면, 아, 야. 형 여기 우클릭라면 먹을게 나오네, 근데 없네. 없네, 우리. 없네, 없네, 없네. 그거밖에 없는데. 야, 세탁 먹기다. 아니, 아이, 너, 너 약간 꿈 틀었어! 꿈 틀었어, 아까. 아니, 아, 나, 사버렸어. 아니, 아까 옥냥이가 떨어져도 안진다고. 야, 세,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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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 떨어져서 뭐 살아있나 해서 대답을 안해가지고 대답을 안해가지고 아 아 어디있네 내가 사탕 집어넣고 형 여깄다 여깄다 유인 어 문 열고 아아아 아아 기다려야돼 어 우리 부활시켜줘야돼 아 이게 어 그 원래 마을로 가면 살려주는거 같은데 아 그래 그럼 기다려야돼 나가라 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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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어? 아래로 내려와 아래로 내려와 아래로 내려와 아래로 내려와 목소리 들렸는데 형 그때 이쪽 문 열 수 있는거 아니야? 아닌가? 아냐아냐 형들아 그냥 내려와 야 형들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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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에 굉장한거 많아 보물이 있어 내려와 아래에 보물이 있어 내려와 왜 여alle 여기 내려와 하하 빨리 내려와 밑으로 뛰어내리면 돼 안에 있어 우리 안에 있어 가라 안에 있어 여기 있어 우리 보이잖아 야 여기 아래 자원 많아 자원 많아 자원 많아 요기 어 내려와 거기서 내려오면 돼 거기서 점프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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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 내려와 집에 가 시체를 치워야돼? 해소해야되는거 아니야? 민거구 민거구 뭐였다! 옹냥이 죽었어 왜 갑자기 뭐야 저거 몰라 영원아 너 물에 빠져 죽은거야? 저 슬라임에 여기 저승이야 저승 저승 옹냥이 슬라임이 있었는데 우리 목소리가 아까 들렸어 밑으로 내려오라고 형! 근데 왜 안내렸어 옹냥이야! 아하하하 형 왜 안나와 왜 안나와 왜 안나오냐 아하하하 왜 안나오냐 야 빨리 야 어떻게하는데 이거 함설에게 일찍 떠나라고 지시하기 뭐야 이거 빨리 가라 그러는거 아냐 일찍 떠나라고 얘 뛰는거 왜 이렇게 웃기냐 이 게임 원래 뛰는게 좀 이상해 언제까지 돌아가야될지 모르겠어 나 이거 아하하하 이거 뭐야 왜왜왜왜 우리 하나도 안주원가 그러면? 어 아니 우리 셋가 죽었고 아까봐 사타운도 있고 어 뭐야 뭐야 뒤에 뭐야 뒤에 온다 찐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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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뭐야 저거 찐직 우어rh 어 뭐야 뭐야 저거 뭐야 저거 뭐야 몰ツ이 저 feast 저기해 뭐야 어떡해 pl difficult 너 뭐야 Cristo 띄alı 저거 뭐야 꼬충이 천천히갔자 네 이대로 날아가면 쟤 모가지 잘리는거 아니야? 그런가봐 으 뭐 뭐야 근데 이렇게 가면 우리는 어떻게? 야야야 나 여깄어 우리 살려? 뜯어 살려봐 우리 올라가나 보다 우리 시체는 아아 아이디답게 지 혼자 런하는데? 어? 사망 어? 가장 많은 부장, 가장 게으른 사망 난 설명도 없어 형 이거 어떻게 된거야 야 왔어? 어 왔어 이거 어떻게 된거야 야 돈 벌었다 아 됐다 됐다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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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니 근데 거기서 둘이 왜 죽은건데 아니 종수가 죽어가지고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강돌판을 줬었어 갑옷 만들라고 아아 아 이거 어떻게 밀어 내가 아니 니가 밀었어 니가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지 봉댕이 뭐 사탕은 어떡하지? 야 사탕 좀 넣어놔 사탕 집어넣어 사탕 집어넣어 사탕 집어넣어 사탕 집어넣어 사탕 집어넣어 그러니까 어디다 넣어야 되는거 아니야? 형 형이 보관소 있잖아 여기 3만6천원 우리 한입씩만 먹어보자 나도 먹을 수 있어? 어? 야 어? 판매하려면 터널을 이용해서 함선 회사가 사탕 보관했구요 아아 근데 저 키도 있어요 키 키도 넣어 키도 넣어 근데 이상하다 나 아까 강철판 분명히 있었는데 잠깐만 형 그것도 넣어봐요 어? 야 사라졌어 된다 된다 됐다 어? 사탕이 사라져 착륙시킨다 아니 이 형 사탕 먹고 있어 아 사탕 그만 먹어 아니 갖다 팔아야되는데 아 정권아 아 형 빨리 내놔 백.. 백삼십달러 모으는게 목표야 아 그래? 아 3일동안 백삼십달러 모으는게 목표야 아 3일동안 백삼십달러 모으는게 안그러면 죽나? 어 그런가봐 그게 목표인가봐요 그럼 딴 섬 가자 딴 섬 가자 딴 섬 딴 섬 갈게요 음 좀 쉬운 데로 가자 아까 좀 어려웠습니다 자 착륙시킵니다 아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알았다 네 이번엔 다 같이 다니자 그래 이번.. 다.. 어? 어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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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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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아예지인데? 어? 여긴 좀 무서운데? 여긴 동물분 몇 년종이 지배하고 있음 어 동물 동물이 있대 어 동물이 있대 저 유정씨 B B B 아까 D였는데 이거 B야 B? 아까도 B였어 아까도 B였어 이거 쉬운거 아냐? 이거.. 아까랑 똑같애 밤 12시.. 아 잠깐만 잠깐만 얘들아 날씨경고 일찍 일어난 위생에 참여해주세요 주의하래 그럼 어쩌라는거지? 계기 일찍인가봐 어 이미 갔다 이미 갔다 이형 이미 갔어? 그늘로 가 그늘로 가 아 근데 여기 아까 왔었는데? 어? 아까 거기야? 아까 거기네 아까 거기네 위치가 똑같애 여기 한번 똑같네 한번 더 하자 한 번 더 하자 한 번 더 해 아까 이게 아닐까 그.. 아까 안 해보니까 열쇠로 뭐 열더라고 똑같다 똑같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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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그 왼쪽은 아래쪽으로 가는건 없던데 한 명.. 한 명 알았어 한 명 알았어 한 명 알았어 나 위야 위 위 위 위 위 형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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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왔어 왔어 그냥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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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오른쪽에 슬라인 야 문 열어 문 열어 왼쪽으로 가야돼 이거는? 아 오른쪽으로 가야돼 아 다르다 야 이건데 정면도 열려있어 야 정면도 열려있어 뭐야 뭐야 저 벌레 벌레 뭐야 괴물인데 괴물이 뭐야 얘 아 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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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갔어 갔어 아 못잡았어 아 뭐야 야 여기가 있어 하이.. 하이드로디옴 하이드로디옴 벌레 벌레 야 펜풍 갈까서 펜풍 펜풍 펜풍? 주웠어 내가 펜풍 빠졌어 바퀴벌란틴 빠졌어 야 펜풍 뚫땅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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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졌다 이거 어떡해 여기 두 마리 있는데 다 다 다 다 다 쟤 뭔데 쟤 뭔데 제거만 태기고 폐포만 꺼내면 돼 폐포만 내가 갔다올게 금방 갔다올게 자 하나 둘 셋 어? 나한테 어떻게 하냐? 폐포도 어디있어? 폐포도 어디있어? 폐포도 어디있어? 내가 슬라임 이쪽으로 있어야지 슬라임 다음은 죽어? 폐포도 어디갔어? 폐포도 어디갔어? 폐포도 어디갔어? 일단 무시하고 가자 응 뭔가 있겠지 아 블랙 다음은 죽는다 다음은 형 막혔어 형 막혔는데 나 이거 금속 금속 먹었거든? 죽으면 안돼? 죽으면 내거 못하라? 형 근데 나 죽는데 형 안해 형 형 내가 점프로 가볼까? 아니 아니 점프면 너 죽고 어? 어떻게해? 내가 한번 가볼게 저게 들고 있으면 끝나나? 나한테 왔다 나한테 왔다 기다릴게 형 뒤에 박혀버렸네 형 뒤에 지내 있어 어? 알았어 알았어 아 센스에 아무것도 안잡혀 다시 들어오는데 왜왜왜왜 나 이거 모르겠다 형 가봐 가봐 형 형 내가 바깥에 태풍 놓고 응 굿굿굿굿 아 바퀴벌레가 가져간대 바퀴벌레가 근데 용원아 너는 그럼 죽는거야? hunter 병건이 형 중 lat 아니 아까 아 apartment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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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Close 오오 유도하고 아 밖에다뿐 lets 떨어뜨리고 가는거야 형 어딨어? 형 어딨어? 형! 형! 저 떨어졌다 떨어졌다 사방! 사방! 떨어져 죽었어 슬라임한테 몰려가지고 떨어져 죽었어 어? 나 죽었다고? 너 떨어졌잖아 내 눈앞에서 떨어져 죽었어 떨어져 죽었어 괜찮아 대훈아 우리 두 명을 희생해서 콜라를 얻었어 콜라는 뭐야 저게 돈 벌어주면 돼 시간 좀 있네요 한 번 볼까? 어디 문 없나 또? 정문이 저기 보이긴 하는데 일단 갖다 놓고 다시 나오면 안 돼? 어 어 갖다 놓고는 뭐하는데 갖다 놓고 하면 돼 형 무거우면 갖다 놓고 형 하나 버려봐요 알았어 어떻게 쥐 형 철판있죠? 어 철판있어 오케이 오케이 갑시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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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얼마야 이거? 지리는데 이거? 어 형 뭐야? 소리 난다 소리 난다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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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벌레온다 저기 뭐 이상한거 온다 쟤 뭐야 형 저거 움직여 형 저거 움직여 도망가 아니야 형 저거 아니야 어 떨어지면 어떡해 형 형 형 형 밑에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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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형 벌레있어 봐봐 야 중성 안돼 중성 안돼 한명이 유도야 한명이 한명이 유인이야 한명이 이거 그럼 맵 외우면은 쉽겠다 한명이 유인해야 되는데 한명이 유인해 근데 우리말 안들려 병원이요 왜 안들려 왜 안들려 형 얘 소리 듣고 반응하는거 같아 우리말 가끔 들려 그래서 우리말 가끔 들려 한명이 유인해 한명이 형 그거 가짜야 가짜 한명이 유인해 형 제소리듣고 움직이나봐 한명이 유인하라고 유인하라고 유인해 유인해 힘내어 힘내어 힘내라 형 근데 그거 줘봐 그런데도 끝까지 해보겠다는거여 힘내어 야 떨어뜨려줄게 뭐야 뭐야 러너목처리 들여 이거 뭔데 뭐야 러너목처리 주게야 왜왜 대훈아 니가 갖다 놓은게 좋을거같은게 집이 어딘지 모르겠어 한명이 들고 가 한명이 저쪽에서 소리내봐 저쪽에서 힘내라 저쪽에서 소리내고 있어봐 노래 부를게 강철판 여기 냅두고 저쪽에서 노래 불러요 한명이 유인해야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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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새끼들아 여기가 여기다 지금이야 지금이야 개온다 개온다 개가온다 여기다 한마리 아 이 개야 교복을 벗고 처음으로 만난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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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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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고 달려 고 고 왜 안내려 점프해 그냥 점프해 어 죽었어 죽었어 대훈아 뛰어 죽었잖아 에이스 동작 죽었어 얘 뭐해 아니 얘 왜 안뛰어 얘 왜 안내려가고 있어 고소공포 찍었나봐 아 이게 그러면은 내가 iras 나의 행 sank 야... 이거 뭐냐 이게 아니 근데 형 형 소리내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왜 아니 nasıl 소리 엄청 내고 있었어 왜 안내려와 왜 안내려완 형 안내려간게 밑에 괴물이 있었어 내가 못내려갔어요 그래서 저쪽에서 내 쪽으로 왔는데 안 두명이 있던데 한두마리만 가고 여기 있었다니까 야 대훈아 너 가장 피를 망상이들이 심하대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야, 하지마, 피해방상! 끔찍합니다 벌금! 벌금 나왔잖아 1회내만 받은... 130달러 모아야 돼! 하루 남았어! 아 그러면 잠깐만, 레버 올리지마 우리 이거 다른데로 바꾸자 레버 올리지 말고 아까 일식이 어렵대 어려운거 올렸어 지금 그래, 아까 안 보였어 나 이거 읽을래 오케이 자 보후로 이동합니다 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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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줘 어 사탕 없어졌어 사탕이 왜 없지 아까 그 뭐야 침착맨용이 먹다가 사탕 빨리 넣어 나 어제 넣었어 어제 넣은거야 다 죽으면 폐철물 사라진대요 아 당연하게 나한테 찾는거야 열쇠는 열쇠는 또 있어? 열쇠는 또 있어? 도착했다 가자 가자 어 죽어 아 아 나 갈렸어 잠깐만 아 나 갇혔어 잠깐만 어 나 못 나올 뻔 살았다 살았다 어 나 못 나올 뻔했어 나잉이다 여긴 좀 안전한거 같아 천천히 하자 여기 벌있다 이거 벌 아니야? 새로운 생명체 메뚜기 뱀에 메뚜기 어떻게 안 무서운거 같아 근데 오늘 우리 열심히 해야돼 알지 130달러 해야돼 130달러 오늘 우리 마지막이야 절벽이야 절벽 근데 여기가 어디가 맛있는데지? 한번 메뚜기 한번 가볼까? 메뚜기 안돼 메뚜기 빨갛잖아 메뚜기 맛있어 자바지나? 생명체만 그냥 빨간거 아니야? 생명체가 아니 삼국지에서 메뚜기 때문에 고생 많이 했었지마 메뚜기 위험하다 어디로 가야 돼? 일단 같이 가 나는 센서 키면서 가 그게 완전 숲인데? 어 여기 뭐 있다 어 다리 있다 아 뭐 있다 박쥐 박쥐? 야 오른쪽에 거미있었어 어 여기 뭐 다리도 있다 다리 다리 같은게 있어 정모님 정모님 데이터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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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데이터칩 얻었어 찾았다 찾았다 찾았어 일찍 찾았다 일찍 찾았다 어떻게 보냐? 비명 9월 13일 9월 13일 이쪽으로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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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문 정문 들어오셈 들어감 어? 오른쪽 왼쪽 또 있는데? 다같이 가다 다같이 가 오케 오케 운전대 찾았어 나도 찾을래 나도 내가 맨 뒤에 갈게 오케 나는 옹냥이랑 같이 가자 여기 먹을거 없어 내려가자 올라가 올라와 거기 없어 거기 없어 손전등! 손전등 없네? 손전등! 손전등 없네? 반대편 방으로! 반대편 방으로! 반대편 방으로! 오케이! 반대편 확인! 내가 먹어야지 이번에? 내가 먹을거야! 아니! 누가 먼저 먹나? 이런거 하나도 아니냐고 게으른 직원이 될수도 없잖아 오케이! 주전자 먹으면 주전자! 내가 먹어도 못 먹었는데요? 여벤! 온몸여름! 온몸여름! 새로운 생명체 데이터? 안에 벼룩 있대! 벼룩! 여기 잠겼어! 아 근데! 키가 있어야 되네! 키를 찾아보자! 키를! 아까 우리 키 있었잖아! 그 키 아닐거야! 아니 그 어차피 다 똑같지 않을까요? 게임이? 놓고왔어! 그러면 내가 갖고 올게! 어? 안에 불 깨졌는데 보이면 좋아! 아래로 가자! 내가 그럼 갖고 올게요! 형 이거 갖다 놓으면서! 나 오오! 오오! 가정아! 정육성 이거 내려갈 지 있는거 아니야? 병원야 어디갔어? 여기에 내려가는 길 있어! 나 아래 있어 아래! 어? 나 내려가게! 야 여기 좋은데 맞네! 그러니까 여기 맞네! 여기 이리로 가자 이리로 가죠 어 여기 어 변고냐 오우 야 대박이다 뭐야 어떻게 됐어? 어떻게 했어? 점프! 아싸앰! 아싸앰! 이거봐라! 어 대박이다 뭐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대박이다!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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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대박이다 이거 아A 뺨 요거지 배멜 아 점프하면 돼 이게 에이스의 숙명이지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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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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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까지 어떻게 해 이거? 어따 넣어? 어? 아니 그 1번 넣어봐. 1번 넣어 1번 아 이렇게 이런식으로 아 이런식으로 오케오케 아싸 아싸 화학용기 아싸 이거 많다 어오어오어어어어어 왜왜 나 여깄어 여기 있어 아 내 ㅇㅙ 몰라 난 안 만났어 난 안 만났어 잼 4 3 이거 왜 그 3이 없지? 아래가 안보이네 아 그래 난 그러면 이거 아예 못써? 야 나 왔어 나 왔어 어디? 어딜 왔어 아! 아 저게 슬라임이구나 어? 어? 뭐야? 어? 야 대박! 어? 어 엄청 많다 야! 어 이거 어떡해 어 엄청 많아 어? 뭐 많이 먹었는데 나? 불러 불러서 데려가 불러서 데려가 오후 5시 55분 오후까지 돌아오세요 어? 누구? 아니 어? 아니 왜 아니 형들 안에 있었잖아 내가 열쇠 갖고 오는거 기다리는거 아니었어 왜 어? 다 죽었다고? 안 돼! 아 나 이제 알았다 나 이제 알았다 나 이제 알았다 어떻게 하는지 알겠다 가 딸이가 고! 아 나 돈 많이 벌었는데 아 열쇠도 두개고 지금 이거 위재형 엔증 먹었는데 왜 안 돼! 돌아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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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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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다 돌아가는구만 달려 달려 아 나 못달려 야 이제 시간이 없어 우리 이거 놓고가 여기 죽어 어 정문이 하나 또 있는데? 기다려봐 잠깐만 길이 어디야? 길이 어디야? 정문으로 어! 어! 오케이 아 왔다 왔다 아 진짜 가? 다 죽었어? 아 왔어 우리 왔어 어 왔어요? 탔다 난다 아 탔다 쟤 탔다 쟤 탔다 탔다고 해요? 한명 못 탔다 한명 못 탔다 문 좀 열어 줄래? 노크노크노크 어 들어왔어 어 뭐야 옥냥이 못 탔다 옥냥이 못 탔다 실천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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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야 이거 아니 어떻게 된거야 아니 어떻게 된거야 아 두고가 같이 가 야 너 왜 실천됐어 아이 같이 가 아니 형 형 어떻게 된거야? 이게 왜 일찍 출발한거야? 아 몰라 아니 5시 35분에 출발한다고 난 옥냥이랑 같이 뛰었는데 쟤가 사라졌어 아 이제 알았다 이거 이제 처음부터 하자 자 형 근데 형 근데 근데 이거 잠깐만 우리 그 왜 영살라야 뭐 넣었잖아 어 형 나 여기 있어 어 그거 비싸고 야 개 비싸다 이거 넣어 너 맞네 내가 늦게 아니 이거 어디 넣어 아니 잠깐만 아니 치명이 서렌 쳤다는데? 어? 아니 형이 그 오른쪽 맨친 서렌이 뭐야? 어 그 우리 일단 이거 한번 팔러 가보죠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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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팔아? 기다려봐 이게 어 회사 건물로 가야되는거 같은데 아까 회사 건물이 29였어 29 29 29 어 여기 회사 치면 돼 70일 다시 어쩌구였는데 70일 다시 회사라고 치면 돼 그래가지고 쳤어요 어? 아이템 다 먹었음? 먹었어 나 두개 먹었음 그러면은 주전자랑 셋 흥정이 있어?! 어 그래 그럼 여기 여기 어 아닌가? 흥政治 형이지? 팔아? 판다? 판다? 풍경이 없어 그냥 파는거 밖에 없어 와 뭐야 아이템을 파는게 아니라 형을 팔았는데? 누가 죽었어? 아니 흥정을 무리하게 하니까 그러지 아니 벨을 한번만 누르라 그랬어 벨을 이게 형 우리가 종을 너무 여러번 눌러가지고 화났나봐 한번만 내가 아까 경고했잖아 한번만 딱 누르라고 됐다 됐다 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안 오는데? 아 안돼 누르면 안돼 형 죽어 하하하하 어 가져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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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줘 이제 돈 줘 엄마 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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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알았어 이제 알았어 어 알았어 알았어 오케이 정리합시다 정리합시다 어 이제 알겠다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딴 데 갑시다 딴 데 스마일 스마일 문 이거 어떻게 닫지? 덩어리네 아니 얘는 안전한 쪽에서 죽어 응원인 좀 관리 좀 해야겠다 아아 개쵸 옥냥이는 예습을 좀 해야돼 옥냥이 예습해야돼 모드를 위해서 모드를 위해서 어 됐다 아 살았다 아 벌금 나왔잖아아 20% 아아 정말 정말 이러면은 이러면은 끝난거 아니야? 아 어 뭐야 징계절차 징계절차? 그니까 우리가 돈을 아 빨려 들어간다 아 아 아 그래서 끝나는건가보다 우주에다 버리는거야 대화도 못하네 죽으면 죽으면 대화도 못해 우주에다 갖다 버렸어 10% 우주 쓰레기로 그냥 버렸네 이제 초고수 되겠다 이제 알았다 아무데나 가 이제 아무데나 가 집에서 만들어내려 가고싶은 이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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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수치 비 위험수치 비 위험수치 비야 야 이거 조심히 가는데 왜 온거야? 몰라 이거 종수형이 간거야 야야야야 종수형이 여기 가재 일단 나가보자 돈 먹으러 가자 창륙을 안해 왜? 혼자일때는 바퀴벌레가 안 위험하대 아 그래? 찾았다 정문 찾았어 황사가 심하거든? 아 정문 봤다 정문 봤다 앞에사람 보고가자 앞에사람 용헌이 뒤에나 용헌이 뒤에나 천천히가 용헌이 뒤에나 용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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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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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 황사가 너무 심해 아무것도 안보여 이세먼지 용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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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있음 용헌이 어디로갔어? 용헌이 어디로가? 그냥 내 맘대로 가면 어떡해 용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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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아 저렇게 정문 정문 살아남은 채로 패프 많이 가져가면 되는거야 확인 손전등이 필요할 듯 손전등은 사라져 여기 파밍하고 손전등만 사라져 둘이 와 진짜 이게 너무 안보인다 자 먹을게 없네 가보자 가보자 저기로 가보자 여기 하이브로디어있어 아아 슬라임있대 슬라임? 어디에 여기여기여기여기 아 도망가 오오오 잠깐만 나 이거 손 이제 양손 사용해서 이거 못들어 그거 내려놓고 내려놓고 한 손짜리 먹으면 돼 응 아아 오케이 어 형 너무 어? 자 너무 그 자신있게 가는데 어차피 안보인대 뭐 아싸 나도 하나 죽었어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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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자 돌아가자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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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브로디어 이때 하이브로디어 그 뭔디 그거 허거 아니야 허거? 형 형들 야야 우리 출구쪽으로 가볼게 출구를 찾아야되는데 출구를 찾아야되는데 어 우리 가볼게 그냥 만나자 아무튼 형 형 나 여기 일로와봐 여기 여기 아이템 졸라 많아 파이어 엑시트 형 여기 일로와봐 일로 양손 다 들고 있어 어 이거 내려놓게 내려놓게 한 손 잡을게 어디야 아니 형 여기도 엔진인데 잠깐만 뭐가 더 좋지? 여기도 있어 이거 어 여기도 있어 여기도 있어 일로와봐 개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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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기도 있어 여기도 있어 야 우린 붙잡아 개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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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붙잡아 붙잡아 뭐야 니스탑 어딨어 종수형 아 근데 메이드 인 차이나야 아냐아냐 대형축이 좋아 대형축이 좋아 메이드 인 차이나? 야 근데 종수형 이거 혼자 어딨어 야야 일단 대형아 가자 나가자 천천히 나가자 천천히 나가자 엔진이 비싸보는데 천천히 나가자 파이어 엑시트 어 일로가자 일로가자 어 여기여기 나갔어 여기 어디가 빨리 갔다가 오자 다시 어 갔다오자 갔다가 갔다가 다시 가 빨리 여기 여기 노다지다 어 여기 형 정문이 아니고 후문인가봐요 어 아 그런가 봐 이거 기억해 두자 이거 위치 어 오케이 야 그걸 뛰어도 되냐 아 뛰어도 돼 정문이 저쪽이니까 이쪽으로 쭉 가자 오케이 오케이 종수 어떻게 된거야 종수 직업 나가 종수형 버려 아 버리면 안되 그 일단 가봐 어 나 길 잃었어 잠깐만 어 왼쪽으로 왼쪽으로 아 왼쪽으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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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잘 따라와야 돼요 오케이 오케이 정문 확인 자 지금부터 철수형 목소리 들으면 야 도망가야 됩니다 그래 자 이쪽으로 넘어오세요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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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우리 여기 밑에 떨어지면 돼요 아 길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알음 어 대충 보고 아는거죠 이게 느낌인데 느낌 아 든든해 든든해 아 함성있다 함성있다 암산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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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저거 좆밥이야 오케이 오케이 근데 이거 어떻게 올라가 우리 왔다 우리 왔다 오케이 들어가 들어가 오케이 점프만 점프만 해도 돼 됐어 됐어 내려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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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가자 또 가자 또 가 또 가 와 많다 또 가 또 가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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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2차 가자 존스 살았어 존스 살았어 어 나 살아있었어 어? 어떻게 살았어 어디있어? 아까 나 하이그로디어를 정문으로 유인했어 오오 잘했어 기쁨에 충청이 맞아 와아아아 충청 맞아 이러면 충청 맞아 자 다생겼다 에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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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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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문으로 가 어? 잃었다 어 어디갔어 먼지 출발했나? 어 맞나봐 근데 런원이 없으면 기다릴까? 우리 아무것도 못하는데 아니 나 있어 나 따라와 나 따라와 나 기다려 언제 출발하는데 언제 출발해 근데? 몰라 폐지면 출발 6시에 출발하는거 아냐? 6시? 한 번 더 가 한 번 더 가 그러면 안돼요 그러면 못가요 나 몰라 나 몰라 직선 직선 코스로 가면 돼 그러면 우리 후레쉬 사러 가죠 이거? 그래 그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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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레쉬로 어떻게 사냐 한 명씩 좀 되자 후레쉬 좀 안전하게 안전하게 스토어 있다 스토어 형 어 컴퓨터 좀 해봐 오케이 무전기 그러면 4개 살게요 나 한판만 시켜줘 어 필요없잖아 우리 딜리인데 무전기 있어야 돼 무전기가 있으면 따로 파밍이 가능하잖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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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야 누가 이거 문을 좀 열어주마 내가 너볼게 아아 여기 스캔하면 가격 나오네 맞아 가격 나와 대형측 개비싸네 개비싸 손전등 손전등 사고 나 측 갖고 왔는데 내꺼인데 어 나 좋은거 나 비싼거네 나 비싼거였어 프로 손전등 세일한다 자빠 한 번 안 떨어지는데 야 세일하는거 말고 되는걸로 해 되는걸로 에이 몰라 아니 형 프로 손전등 좋아요 V형 엔진도 가격 다 다르네 아니 일반 손전등이랑 똑같애 됐다 샀다 가격이? 어 3개 샀어 3개 4개 샀어 4개 4개 샀어 4개 샀어 2개만 사 2개만 어 4명이잖아 같이 날텐데 뭐 같이 날텐데 2인 1주로 가 1시간 뒤에 도착이래 그러면 또 좋아 좋아 어떻게 형 우리 그 팔까 회사가서 팔까 형 밖에 온다는데 고판온다 손전등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니야 こ팔온다ransach 일괄팔 돼 여기로온다고? 우리 일케 하라는 거 아니야? 점점 밤되는데 hadn't 배는 딱 zemorial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야 뒤로 어딨어? 뭔데? 뭔데? 야 이거 뭐야? 문 열어봐. 문 열어봐. 택배 온 거 아니야? 택배 왔어? 아마존 드러났나 봐. 아무것도 안 보여. 어 저건가? 나 일단 가볼게. 경쾌한데는데? 누가 라디오 시켰니? 앞에 정문은 보여. 여기 왔다. 여기. 여기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간다. 어? 갔어 빨리 타 빨리. 일단 타. 하 etc.. 빨리. 아니.. 돈 날렸어. 왜 왜? 돈이 없는데 우리? 돈이 없어서 무시 cosa? 야. 자팔기. 또한 우선이야. 왜 안 가져가면 안되 이게? 출발해! 일단 출발해! 시간 없어! 프로선전드 있네 프로선전드 일단 출발해! 여기서 시키지마! 일단 출발해!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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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지마 타지마 모니터링 중 중용원 나중에 다시 올 수도 있대 또 줘 또 줘 아 그래? 안 받으면 쟤 배송 그 허브로 가는 거잖아 프로선전드 오고서 야 너 피해망상이 많다 또 아 그래 다시 온다니까 그래도 형 우리 4명 처음으로 살았네요 잘했어 잘했어 발전했어 발전했어 이럼 됐어 이럼 됐어 이거를 팔러 갈까 어떻게 할까 살아야지 아냐 아냐 얘들아 어차피 3일째 되는 날 한꺼번에 회사 가잖아 그때 팔고 지금은 먹자 그러면은 방금 간 데 말고 딴 데 가자 누가 지정한 거임? 이거? 정리 좀 하자 내가 아까 버튼 눌렀어 함선 내리기 그 어디로 갔지? 좋은거 정리 좀 하자 함선 착륙하기 지금 또 눌러 랜덤으로 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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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좀 좋아 보인데로 가 오펜스 여기 가야겠다 오펜스 오펜스 공격 오펜스 하이머 오케이 오펜하이머 또 생각나니까 아니 근데 택배는 택배는 어떻게 해요 택배? 택배 시키면은 아까처럼 오면은 열 수 있어요 가까이 가면 달리고 있는데 문 전부 다 죽어 풀어 손전등 살게요 아니 문 열지 말라고 얘들아 용원아 형 아까거 없어졌어 열지 말라고 열지 말라고 이마 아하ㅋㅋㅋㅋㅋㅋ 아직 도착안했어 그래 facult기 잠깐만 참선 착륙하고 나도 알려줘 그거 오케이 어흐헣 오우 야 여기 시야 좋다 어어우훨 그래 이런데 와야지 착지 조심하고 야호우 위험 수치이야 똑같애 위험수치는 계속 이거 가져가줘 안돼 안돼 그럼 손전등을 택배 온다며 두개 받고 가자 이거 왜그래 더럽게 그만해 트월킹이야 그만 좀 해 진짜 왔다 왔다 택배 어딨어 저 뒤쪽 같은데 여기다 여기다 여기여기여기 열기 여기다 여기 드세요 이거 여기 아래에 손전등 여기여기여기 나 안먹어 나 죽을거같아 아 괜찮아 괜찮아 나 죽을거같아 됐어 이제 우리 정문으로 갑시다 어 좋겠다 에헤헤 야 배테리잖아 하지마 하지마 빠드리네 공격적인 생명체 맡아있어 호박밭인데? 호박이 좀 이상해졌네 무전기 4개 날렸음 정문이 어딨지? 아까 정문 떴던거 같은데? 없네 시간이 너무 잘 간다 벌써 11시야 나 뭐하나 먹고 와야돼 우리 몇시까지 돌아와야돼요? 해지비전까지 가면 되는거야? 여기다 여기다 여기 건물있다 여기다 찾았다 여기서 점프 어 조심 조심해야돼 점프 점프가 맞아? 안되는데? 너네 다 떨어지는데? 스테미너 관리해가지고 점프 어? 됐어? 난간 때문에 여기 가는게 아니야 길이 아니야 길이 아니야 정문이 여기 오른쪽 위에 뜨는데? 그러면 저 다리 옆으로 가자 오 됐다 형 되는데? 형 돼요 형 띄워봐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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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흫 도 rasa 안녕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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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경곤아 어떻게 한거야? 어떻게 했어? 경곤아... 달리면서 한꺼번에 점프해야지 끝에서 끝에서 달리하면서? 어 끝에서 달리면서 시프트 누르면서 아 오케이x3 자 나밖에 없지? 아 달리면서 예헤이 오케이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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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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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어디로 가지? 여기 왜 온거야? 몰라? 러닝트랙인가? 아 저기네 여기여기 도라 도라 여기여기여기 오케이 오케이 여기여기 사다리 또 후레쉬 하나 있지? 응 우리가 이제 제네불도 많이 먹자 형 가자 가자 형 얻었어? 안해 뭐 있어 가지마 나 이거 좀 들어줘 나 들어줘 이거 좀 이것도 한명 들어줘 정지 멈춰 집에 가자 집에 가자 근데 형 오고두신데 이런데 후문있지않을까 정문있으면 후문있잖아 이게 정문있으면 후문있어 형 이게 정문있으면 후문있거든? 항상? 뭐 있을거 같애요 이게 여기 한번 돌아가보자 오케이 야 이걸로 때릴 수 있나? 어 야 때릴 수 있어 어떻게 때려? 아 때리마 하하하하 때릴 수 있어 아 이거 때리지마 아 저 개위치 개.. 왜이렇게 위치해? 다 뒤졌다 아니 돈 벌 생각도 없어 놀러왔나봐 아니 내가 너희 지켜줄게 내가 너희 지켜줄게 아니 이거 집에 가야될거 같애 뭐이거 왜왜? 시간 안되요? 귀여우는 소리나 되내내내내어 할수있어 나 빈손이야 빈손으로 갈수 없어 어 형 여기 아 뭐야 여기 안되는거 같애 형곤아 미쳤나봐 내가 지켜줄게 내가 지켜줄게 나 왜 때려 아니 아니 형 아니야 여기 길 없는거 같애 다시 돌아가자 여기 길 없어 돌아가 돌아가 함선으로 돌아가 함선으로 그냥 돌아가? 아 나 후면으로 가고싶은데? 함선을 출발시켰습니다 버렸습니다 아 이거 이소리구나 함선이 어디야? 함선이 여기쯤이었어요 여기 주변이야 여기 주변 호박 발견 오케이 올라가서 언덕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어 쭉 가봐 아 먹은게 없는데 잠깐만 군룩 맞아? 빨리 내려가 빨리 내려가 빨리 아니 근데 여기 함선 맞아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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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 가 가 가 가 아니 근데 나 아무것도 못주었는데 아니 형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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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될거야 어 잠깐만 나 이걸로 호박 깨려볼까? 어? 뭐 튀어나오면 어떻게? 호박! 잠깐만 호박 호박 여기 주변에 있긴 있어 야 이거 호박 때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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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성 빈소리 아니네 형 어 나 이거 짠짠한데? 왜 호박도 캘 수 있어? 아니 아니 이걸로 때려봤는데 별거 없긴 해 할거야? 가야지 뭐 일단 타죠 저희 그래 오 뭐야 뭔소리야 오 깜짝이야 와아 양손 가져갔다 와아 와아 양손 양손 해먹는게 와아 야 나 이것도 먹었어요 이거 뭐야 큐브네 이건 없는데? 큐브 이거는 저기 보관하자 여기 여기 야 우리 진짜 돈 많다 시야 많아 이번엔 대박이야 열쇠는 어디서? 야 야 대박이다 야 그러니까 점프한게 좋았다 야 무기도 생기 나 이거 들고 탈거야 아니 그거 느리면 안 돼요 아니 야 다음 저기서 이거 써야지 봐봐 아 충전 하하핫 하하핫 하하핳 하하핳 야 무거웠어 왜 죽소 하핳 아니 왜 저한테 아파갔어 죽어뜨리말라니까 야 아아 잠깐만 넌이나 형봉봉봉 형봉봉을 죽었잖아 지금 아니 형을 죽이면 어떡해 아니 왜 죽었어 아니 같이 못 따라가야 수집했대 수집했대 진용은 수집했대 종수형이 때리고 있는데 거기에다 머리 갖다 냈어 머리 갖다 냈다고? 머리를 이렇게 갖다 냈어 나 휘두르고 있는데 아 미치겠다 아니 뭐야 이게 나 팀전 하러 가고 있었는데 일단 시체를 좀 밖으로 손전등 손전되나? 시체를 밖으로 던지자 그거 5원이야 5원 컨트롤 누르면 주워져 컨트롤 누르면 주워져 컨트롤 누르면 주워져 일단 출발할게요 어 출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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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이거 시체 썩는거 아니야? 아니 갖고 와야 되는데 갖고 와야 돼 어? 어 손전등 주웠어 어 왜 떴는데 안 살아나지? 뭐야 내가 죽고 있어서 그런거 아니야? 어 잠깐만 어 됐다 뜨는거 아니야? 형건아 형건아 너 왜 자살한거야 아니 이거 왜 자살했어 아니 얘 뭐야 손전등을 여기다 충전하러 가고 있었는데 후려쳤잖아 내가 보여주고 있는데 니가 안풀어서 머리를 갖다 야 니가 밖에서 계속 후려치니까 누적된거 아니야 펀치 드럭크는 했잖아 손전등 먹어 인마 밖에서 자꾸 후려치는거 한거 아니야 나 불어? 한대 저쳐봐주래? 한대 저쳐봐주래? 한대 저쳐봐주래? 개트럴이야 아주 그냥 이 새끼 너 하지마 하지마 싸워 하지마 싸워 하지마 할꺼 하자 할꺼 하지마 킹즈 그만쳐 조심해 나 근데 나 나 그거 뭐야 손전등 없는데? 손전등 여기다 충전해야 돼 여기다 충전 충전했어 충전했어 오오오 대박이다 이건 충전 안됐나? 이건 충전 안됐나? 이건 충전 안됐나? 이거 1일 남았는데 회사로 가야돼? 아니아니 마지막 날이 아니니깐 이게 마지막 날이 아니니깐 77% 가격을 사요 지금 지금 가면 오오 야 좋다 좋다 야 무전이야 100%에 팔아야지 형 우리 돈이 219돌라야 응응 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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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거 하면 또 때린다 더러워 가지마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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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에 자꾸 하는데 엉덩이 진짜 후렴패버릴거야 아 더러워 아 트럭킹이 왜 더러워 취미인데 아 갑니다 오이씨 오오오 다음 지역입니다 오케 가자 가자 오케 자 착륙할게요 오케 엉덩이 왜이렇게 뾰족한거야 야 이제는 우리 공격적인 생명 만나도 안 도망가도 돼요 오오오 손전등 두개 있으니깐 어 이거 뭐야 220 생태계 특성 영역 흥독이 빈번함 D 없이 D 하점이다 에이 에이 정신형 앞세워가지고 다 죽이자 나 앞세워 오케 길만 찾아주면 안 돼 에이 길만 찾자 내가 찾아줄게 앞으로 가봐라 ㅋㅋㅋㅋ 어디지 아까 아까 저쪽에 보였거든 여기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저 빨간거 있다 빨간거 어 이쪽에 뭐 있다 오케오케 가자 저기 뭐 기지 있긴 있다 어 여기다 여기다 여기야 어 여기 건물이 있긴 있어 여기 사다리 있고 어 올라가볼까 올라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올라가볼게 오 그래 네 개높이 올라가는데 어 좀 높은데 근데 보니깐 낙댐이 없는 것 같더라고 이거 아 낙댐 있습니다 낙댐 있습니다 떨어져서 죽었어 아까 어 떨어져 죽었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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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해야돼 일찍 근데 이거 좀 어 조심 어 누구야 누구야 저거 누구야 오케오케 비켜줘야 돼 비켜줘야 돼 ㅋㅋㅋㅋㅋ 비켜줘야 돼 비켜줘야 돼 비켜줘야 된다고 형 아이 겹쳐 캐릭터 겹쳐서 괜찮아 이쪽인거 같은데 이쪽인거 같은데 여기다 여기다 여기 맞아요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정문 있다 정문 있다 정문 있다 아 간다 정문 어 조심 낙댐 밀리네 아 밀리는구나 스티미너가 있나봐 떨어져서 위에도 있는데 떨어져 어 아니 그 바위 통해서 바위 낙댐 방지 있잖아요 옆에 어 여기 어 아니 바로 떨어졌는데 내가 앞장섰게 내가 앞장섰게 아 괜찮아 어 살았네 나 빨개 어 빨갈거야 아마 바로 떨어져 내가 여기 먹음 정문금 확인 여기 여기 가면 안되요 나갈때 먹어 나갈때 나갈때 먹으면 되자 아 나갈때 좋아 좋아 어 아 밖에 갔다라 밖에 아 밖에 갔다라 밖에 지금 들면 안되 뭔소리지 자 가자 어디있어 이쪽이예요 여기여기여기야 도망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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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있대 내가 있을게 내가 때려줄게 뭔데 몰라 뭐있대 기간총 있어 기간총 어 어어 요거 여기여기 나whistle 병권이 걸렸는데 요거 무슨 소리야 너희원 기간총 있어 기간총 아니 아니 뭔 소리 현 아니 어 뭐 야 뭐야 와 nations 살아 conservatives 으리 뭐야! 기관증있다고 기관증있다고 해서 죽을라고 하니까 죽을 수가 없잖아 밖에 좀 두고와 무겁지 어딨어 어딨어 나 밖으로 나가 이거 아무것도 없는데? 어 깜짝이야 아 참나 일로 가야지 형 여기 문있어 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 이쪽으로 이거 누구야? 나는 누구일거 없어 너는 어딨니? 저 여깄어요 형! 형이 노다짐 노다짐 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 야야야야 끝났어 끝났어 야 미쳤어 여기 좋았다 좋았다 스캔해 스캔! 스캔! 스캔하고 죽어 형 여기 미쳤다 야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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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캔해 빨리와 빨리와 스캔해 형 일단 없지 이제 여기 아니 여기 단계 없지 스캔하라고 여기 근데 문 또 있는데? 문 하나 있는데 스캔해서 죽어 여기도 뭐있다 열쇠 또있다 열쇠 또있다 열쇠 또있다 야 미쳤다 미쳤다 여기 형 열쇠는 버려면 될거같애 아아아아악 하하하하 야아악 형 형 형 잠깐만 형 어 빨리 지나가 형 형 나 여기 기관청 있어 잠깐만 형 형 갈게 형아 형 살았어 살았어 나 살았어 어디가 어딨어 갈게 어딨어 형 형 야 가자 가자 너까지 죽으면 안돼 병건이 형 들어야 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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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왜 들어 나는 다 먹고왔어 형 오케이 오케이 가자 가자 야 여기 누굴다 여기 누굴다 야 여기 누굴다 야 여기 누굴다 야 여기 누굴다 야 여기 누굴다 바퀴벌레 바퀴벌레 어디 어디 아 아까 그 소리가 바퀴벌레였구나 내가 때려줄게 내가 때려줄게 종세형 종세형은? 뭐 때려 죽일게 그랬는데 때려 죽일게 때려 죽일게 때려 죽일게 나 빨간색기긴 한데 형 나 근데 과반 꽉 찼어 나도 꽉 찼어 야 가자 어떻게 이 형 이 형 왜 안나와 나 인베터기 꽉 찼어 나도 꽉 찼는데 어떡하지 잠깐만 오고 올까 형 형 다 버려보자 그래야 가격이 얼만지 와 이거 비싼데 나사 형 열쇠는 버리자 열쇠 버리고 형 양 형 양 양 소원이 어트 벌레 잡았어 으하핰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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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핰핰핰핰핰핰핰핰핰 여기 봐! 여기 봐! 야! 슬림! 슬라임! 슬라임! 뭐해! 하지마! 이거 어쩔다! 어! 개멋있다! 어! 개멋있다! 이러고 저한테 대구가! 아... 이씨? 우와... 정신이 가네... 개웃기네? 어... 일단... 아! 일단... 아니 근데 이거 병건이 형이 들고 가면 소린가봐 양손 너 들을 수 있냐? 대훈아? 난 데려가야해 야! 양손 불 수 있어! 형 형 병건이 형 들어봐! 병건이 형 들어봐! 이거 이거 누가 주전자면 좀 먹어봐 어... 난 열쇠 건너 버릴까? 형! 열쇠 건너 버려! 열쇠 건너 Stop! 어NET!!! 가자! 가자!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어! 잠깐만! 응! 선생님 가자! 아! 잠깐만 나 이거 버릴게! 나 20%! 20% 페널티 잇단중! 응. 얼굴 더 Toronto 던져! 이형... 이형 탈款 VIری dressed? 어. 어쩔 수 없다... 왜 이렇게 그 length어지대? 어우 어 병먹고 병먹고 먹고 어 그거 내가 죽을게 내가 아니 이 형 너무 무거운데? 이 형 뭘 먹은거지? 엉덩이 아까 투어킹 추느라고 엉덩이 비대해졌어 아니 형 어떻게 잡았어? 막혀볼래? 아 그냥 때려 죽였어 열받아서 아니 갑자기 튀어나오더니 나 잡았어 형 몇대 맞추니까 죽띠? 내가 잡았어 개웃기네 아니 조원에 막 때렸다 조원에 막 때렸다 어 잠깐만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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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달려온다 에이스 사망 왜 안 움직여 왜 안 움직여 아 떠들면 안되는구나 눈이 없는게라서 아아 그래서 가만히 있는거구나 아 쟤만 했네 후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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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뒤로 돌아가 뒤로 크게 돌아 아 수그리고 가면은 수그리고 가면 괜찮네 아 그러네 수그리고 가면 괜찮아 이게 얘 아무말도 안하는거야 일로 가면 못나가는거 아냐? 몰라 병건이 너 어디서 죽었어? 바퀴 올레한테 물려 죽었어? 아니 아까 뭐야 기관총 발견했다고 해서 갔지 근데 그 기관총이 죽는 기관총이 아니고 쏘는 기관총인거야 아 미사일 소리 맞아 내가 시대에 죽었잖아 거기서 개웃기다 게임 진짜 웃기네 어 저거 나왔다 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뭐야 뭐야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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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뒤에 아 죽었어 아 죽었어 올라 올라와 대현아 아 타 타 타 대현아 아까 그거 주워 병건이 시체는 뭐지? 거기 문 아니잖아 거기 문 아니잖아 지금 문을 보고 문 열어라고 해야지 으아아아 으아아아 으아 야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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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야 잘했다 잘했다 오오 좋았다 좋았다 내 앞에서 다 죽었어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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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내서 다 죽어버렸어 그래 소리를 내면 안돼 그니까 난 그래도 치명은 내가 안버렸어 하하하하 침착매들 버렸어야지 아 좋다 좋았다 항상 피해망성이 가장 심하고 부상을 입고 수익성이 좋아 야 잘했다 하하하하 나이스 나이스 야 괜찮아 괜찮아 살았으면 됐어 아 수고했어 수고했어 팔로 갑시다 팔로 갑시다 와 진짜 무서워 와 나 진짜 깜짝몰랐다 하나씩 들어 하하하하 와아 저거 소리를 내면 안되나보다 마이크 소리 내면 안되나봐 저거 앉아서 그냥 가야 되요 마이크 소리도 안 내야돼? 예 우리 그 종수형 아까 경험해서 이거 산거야 알죠? 와아 경험? 난 경험해도 죽었음 아까 우리 경험했지 한번만 눌러래 저 풀입니다 근데 벨트 할 사람 정하자 벨트 할 사람 아니 근데 아직 우리 아직 여기 아이템 남지 않았어? 아 다 했나? 두번 갔다 오면 돼 두번 갔다 오면 돼 아이템 어디갔지? 저기서는 우리 그 아까 죽어가지고 조용 조용 여기서 말 많이 하는데 아니 앞에다 앞에다 가라 나 벨 한번 눌러봐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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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템 더 있어 템 더 있어 이거 왜 이래? 템 없나? 다 먹었다 다 한거 같은데? 오케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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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벨 템 없어 템 없어 한 번만 딱 한번 딱 한번 오케이 어 뭐야 호호호호호호호호 저거 울리면 뭐가 좋은데? 어? 저거? 어? 그냥 부르는거야 좋은게 아니라 템 파는거 아니야? 나.. 나 팔고 올게 어? 어 뭐야 됐다 야 돈 안 줘 어? 우리 얼마대서 우리 손전등 사자 형 아 됐다 309$ 야 야 많이 벌었다 많이 벌었다 우리 스토어 시키자 스토어 야야 스토어랑 정글도 정글도 이건 뭐야 정글도 프로 손전등이 좋아 프로 손전등 얼마야? 어 나 프로 없다 야 나 죽어서 놓치고 왔어 괜찮아 괜찮아 나 손전등 몇 개 사? 프로 손전등이에요 뭐에요? 그냥 손전등? 그냥 손전등인데? 프로 손전등은 얼마야? 프로 얼만데? 휠 올려봐 휠 휠 올려봐 다시 해볼게 음 스토어 야 프로 손전등은 아 세일 안해 25돌라 아 그럼 세일하는 걸로 음 싼거 사 아까 프로가 세일해서 싼거였어 어 4개 사 3달라 그러면은 프로 손전등 4개 사고 아냐 아냐 그냥 둘러 그냥 둘러 아 그냥 손전등? 그냥 손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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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손전등 어 4개 사 수량 4개 어 뭐야 수량 1개인데? 아니 4번 해야 되나? 아니 그 뒤에 스페이스바 띄고 3 누르면 돼 3 쓰거나 하면 돼 손전등 스페이스바 종수야 무기 없니? 무기 하나만 좀 사자 무기 하나 살까? 무기 무기는 내가 봤을때 한 명만 사면 돼 그러니까 손전등 하나 샀어? 어 어 손전등 3개 더 시켜야 돼요 손전등 3개랑 이거 명령어 뭐냐? 바위 손전등 아니 아니 그냥 형 바위 손전등 띄고 3 하래 손 손전등 손전등 하고 3 이렇게 하면 돼 아 오케이 오케이 어 러너럭 잘하네 오케이 됐어 아까 해봤어 무기 하나만 사줘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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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 사줄까? 무기 내가 봤을때 종수형이 무기 담당해야 돼 종수형이 아까보니까 잘 싸우더라고 손전등 저거 했다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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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그러면 설치에 사 빨리 가져야지 됐다 여기 여기 됐어 이게 프로 손전등이랑 다르네 오케이 뭐야 이게 다야? 어? 돈 벌었으니까 오케이 돈 벌었으니까 하나 시켰어? 손전등 왔어? 손전등 하나 왔어 하나 3개 3개 잊어갔다 형 왔다 가봐 가봐 종우형도 가봐 여기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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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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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어 이거 죽으면 돼 형 도와줄게 됐다 종수형이 확주해야겠다 야야야야야 야야야야 우리 무슨 차이야? 프로랑 우리 무적 무적기 사야되나? 텔레비아는 어때 텔레비? 프로랑 그냥이랑 뭔 차이야? 어? 나 스포츠는 그 배터리 양이 달라 아아 형 이거 이거 먹어요 나 먹었어 먹었어 아니 이거 이게 더 좋은거 같은데? 더 밝은데? 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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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그러면 이번달은 텔레빗만 사는걸로 다른거 안되네 이번달에만 사자 볼건 좀 보자 아 이거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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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한명 이거 조종해야 된다는게 이거네 뭔데? 여기서 지금 여기 화면 회색 누르면 화면이 전환된단 말야 어 여기서 여기서 본부에서 어디에 뭐 어떻게 위치 파악해서 알려주는거야 아아아아아아아아 야 이 녀석 야 우리 여태까지 개고지였네 하드코어 모드하고 있었네 아 그런데 여기 맵이 있었네 어 티비 왔다 티비 왔다 티비 왔다 티비 왔어 티비 왔어 티비 테레비 테레비 야 아까 왔다 이겼다 잠깐만 택배받아 그리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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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갔던데 잖아 여기 오오오 아까 우리가 갔던데야 이거 뭐야? 아 안보여 야 앞에 좀 나오자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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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앉고 티비를 좀 높은데도 놓으면 안돼? 티비를 여기 상에다 놔 아니 이게 티비를 놓은데 아니 티비를 좀 장이 우리 배치하는게 되던데 잠깐 기다려봐 아아아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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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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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통신보원 통신보원 들립니다 반갑습니다 여기는 찰리장 우와 뭐야 뭐야 여기 옥상이라는구나 자 TV 위치 바꿨습니다 어떻게 했어 어떻게 했어 TV B 눌러서 위치 바꿨습니다 TV 지금 위치 괜찮습니다 지금 오늘밤 연등 없다는구나 지금 다 누우라는구나 자빠져 잘하는구나 하하하하 흡쨋 흡쨋 오늘 박지석 경기하지 말입니당 하하하하하 안돼 자 다 다 TV 자 자 출발하자 자 출발하자 내가 경기를 보지 말라는게 아냐 할거는 하자는거지 할거 다하고 시간이 남으면 그때 보는거야 알았어? 아 확인 티비 켜겠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뭐하냐? 토요명 아니야? 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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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다 좋다 앉아 앞에 앉아 앞에 앉아 낙만있다 낙만있어 아우 위치에 미쳤네 조차 좋다 어 저거 아까 그 종소경님 하던 짓 아닙니까? 어? 팀킬 부상을 입었나요? 아니 아니야 아니야 어 이거 진짜 자막나 라면 자기 방어 있지 뭐예요 암과 같은 질문을 던지세요 오늘 하루 어떠세요? 부상 부상 아 오 마이 갓 어 좋다 아 좋네 아 좋네 야 가자 다음으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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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대훈아 너 이거 하나 들어라 우전기까지 들고 있어서 너 어딨냐? 손전등 들고 있어요 아 그래 우전기로 내가 그러면 역할 해줘야 돼 아 그럼 여기서 한명이 오다를 하자 코멘트 센터를 하자 아 그럼 무전기 갖다가 한명 해야되네 이것도 침전해 아 내가 여기서 볼까? 어 그래 박두기가 하고 자 이동하겠습니다 오케이 출발하는거 누르는거 아니야? 무전기 침전해 다 침전했어 이륙을 해야겠다 이륙을 해야겠다 갑시다 고고고고 문 닫아 야 처음이란 왜 이렇게 티비를 왜 이렇게 어 형 티비를 거 부자다잉? 아 잔 여기 하나하나 다 채워야겠다 여기 우리 그 어 뭐야 어 많이 벌어서 돈 많이 벌어서 72 꼬르디온 폭풍이 일어나는데 괜찮아? 꼬르디온? 타이탄 꼬르디온 와 미쳤다 아니 뭐 나오길래 저러는거지? 뱀이라는구나 아니 근데 경건신은 여기 있으면 충전하면 되니까 옥냥이가 나갈거니까 옥냥이가 충전이 나와 둘 다 충전하면 된다는구나 아 좋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어딥니까? 익스페리멘테이션 어 뭐야 아 좋다 어 형 여기서 방? 어 공업단지인데? 문을 빕니다 여러분들 안녕 어 이거 한명이 꼭 봐야되요? 어 뭐야 올라온다 어? 땡 자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아 그래? 그럼 들어가서 이제 안나오나 본데? 아 이렇게 보이는구나 아아 러너님이 에이스니까 러너님 모드로 봐야겠다 일단 탱공원님 이상한거 있으면 알려주시지요 여보? 네 잠깐 보이면은 뭐 길이나 저기 있으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앞에 러너 앞에 오른쪽에 무슨 뻔쩍뻔쩍 오른쪽 뻔쩍뻔쩍 아 옥냥이랑 얘기하겠다 여기 맞습니까 인구원이요? 그 노란색 뻔쩍뻔쩍 뭡니까? 확인하겠다고 알리는구나 그 지나가도 되는거 같아요 그냥 지나가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친구들 따라가세요 이건 뭐야 밖에 CCTV인가? 아무것도 없지 말입니다 아니 그 친구들 따라가 자 제가 웃긴 얘기 해드릴까요? 웃긴 얘기 해드릴까요? 기다려봐요 구글에 검색좀 할게요 뭐 하는데 그렇지만 난 누가 아 진입했습니까? 예 진입했습니다 오버 예 거기 좀 분위기 어떻습니까? 아 지금 하나 찾아가지고 올라오고 있다고 알리는구나 근처에 일단 이상한건 없습니다 자 하나 갑니다 개그일발장전 텔레토비가 차린 안경점 이름은 뭘까요? 다시한번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텔레토비가 차린 안경점 이름은 뭘까요? 보라조리 모르겠습니다 하하하하 보라조리 모르겠습니다 아이 좋아입니다 일단 주변에 몬스터는 안보입니다 지금 긴박한 상황이라 잠.. 잠시.. 하하하하 긴박한 상황이라 저 노란색은 뭐지? 아 노란색이 아이템이야? 아 그럼 아까 지나간 거 그걸 먹었어야 되는구나 빨간색은 어딨어? 저기 길을 좀 알려주셔야 되는 데 말입니다 하님 고거님 그 어 옥냥씨 360도 돌아보세요 360도 돌아보세요 아니 뺑글뺑글 돌아보세요 뺑글뺑글 아 왜 옆에 있는 사람도 돌아 그 어 거기 거기로 쭉 가세요 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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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멈썼습니다 여기 직진 아니 직진하라니까 뒤로 뒤로 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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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오른쪽에 몬스타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에이 글로 쭉 가세요 글로 쭉 쭉 오른쪽 오른쪽 나와서 나와 나와 왼쪽 쭉 왼쪽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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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렇지 쭉 쭉 쭉 쭉 쭉 쭉 쭉 가 쭉 가 오른쪽 쭉 쭉 쭉 쭉 쭉 쭉 오른쪽 쭉 거기 몬스터가 있는데 바퀴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쭉 쭉 거기 왜 뒤져 뒤졌어 쭉 쭉 막다른 길에 한 번 쭉 쭉 막다른 길이에요? 예 막다른 길입니다 오바 어쩌라구요 뭐라 돌아가세요 돌아가세요 저도 뿌여가지고 잘 안보여 저도 사실 뿌여서 잘 안보여요 어 근처에 바퀴벌레 있어요 조심 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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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바를 해야겠다 안그러면 못듣네 우리 오바 붙입시다 직진 오바 직진 오바 뭐야 왜 안 움직여 왜 안 움직여 왜 안 움직여 저기요 오바 흐허허허허허 흐허헿 아 왜 말을 안하냐 오바 와 아 CTffentlich Q. 끝까지 돌아오세요 자 그러면은 넌센스 퀴즈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야한 닭은? 오바 답은 홀딱입니다 오바 오하하 오하하 돌아오라 절대로 울면 안되는 날은? 중국집 쉬는 날입니다 저런 오바 이러면 살아남은 나의 승리인가? 오바 항상 항상 피해망상이 심하고 항상 부상을 입고 항상 수익이 좋아 아 뭐 하신거에요 아니 형 네? 왜? 니가 직진하래 다 떨어져 죽었대요 아 그래? 근데 여기 여기서 여기서 봤을때는 그냥 도로로 보인 아 이게 여기서 보는게 이게 의미가 없는거 같은데? 의미가 없어 의미가 없어 다 같이 가자 이거 아니 다른사람이 한번 해보실래요? 아니 템 좀 분배하자 템 좀 아 템 하나도 없어 죽어서 나도 없어 나도 없어 나도 없어 저만 있네요 손전등 있는 사람 손전등 다 없지 죽었는데 저요 저 저 어! 한평있다 그러면 다 같이 가자 다 같이 그래 다 같이 가자 이거 필요없는거 같애 음... 그래 어차피 지금 우정기 없어서 여기 지통실도 못해 그래 우리는 우린 그럴 자격이 없어요 그래 무전기 하나로 났고 무전기 하나로 났고 무전기 하나로 났고 무전기 넣어라 무전기 넣어놔 넣어놔 손전등만 좀 살게요 어 손전등만 사자 응 나는 손전등도 안줘도 돼 그냥 나는 돌아놔게 그냥 쿠로우보다 일반 게 낫더라 아 잠깐만 창륙하고 싼거 다 싼거 러너님 인터넷 쇼핑 중독이에요? 아하 이게 한 번 타 나 치긴 한가 전주복이네 계속 계속 차게되네 키보드를 못 손에서 못 뛰네 자 이거 착륙하고 그 다음에 시킬게요 손전등 야 근데 이게 틀리면 230타 출근해 야 여긴 어디냐 우리 방금 나름 맛있게 먹었는데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아 진짜 먹었는데 아 여기 어디야 위험수치 D D 이거 손전등 갖고가자 이거 시켜봐 어 손전 시켰어 시켰어 기다려보자 이제 올거임 뒤로 오던데 같이다이자 같이다이자 어 같이다 여기 바퀴벌레 갑자기 나온다 바퀴벌레 혼자는 안 무섭죠 아니 그 바퀴벌레는 혼자 있으면 보관한데 바퀴벌레는 아 오히려 여러 명이 있으면 위험한건가 바퀴벌레는 뭐 그런가 봐 아까 누가 그러는데 음 순간적으로 퍼져야겠네 아니 아니 바퀴벌레가 여러 명 모여있으면 위험하다고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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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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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친구 여기ipper 홙 어... 이렇게 이렇게 올라간게 신기하다 올라간게 요기 여기 저기다 어 저기다 저기다 따라가 따라가 안돼 안돼! 손금신이! main Fitz 뭐야, 물을 걸어! 야! 야옹! 야옹! 벽센! 벽oken! 벽 bubblew 벽글코라! 벽션! 현진아! 야야옹! 하하하핰 아야디! 하핰핰ㅎ핰핰. 하핰핰핰. 하핰핰핰! 하하하핰. 아름다운.. 왜 못 원하 this? 현진아! 아, 이대여! 현진아! 현진아야! 현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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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목소리가 들려서 내려갔는데 왜 죽어 뭘 뭔데 이거 필리 부른 사람이 뭔데 아 야 다 잃었어 또 시켜 또 시켜 또 시켜 조졌다 이거 어떡하냐 하룻밤에 우리 이메일 30만 달라버려야 돼 하루만에 할 수 있어 하루만에 할 수 있어 할 수 있긴 해 할 수 있긴 해 하루만에 300달러 벌었어 할 수 있긴 해 234달러야 금방이야 금방이야 손전등만 사 다 챙겨가기만 하면 돼 다 챙겨가면 손전등도 한 두 개만 사 4개 샀어요 할인중이야 좋아 좋아 할인되기만 할인 한꺼번에 열 몇개 사나 세일할때 세일할때 많이 사나 안죽을거라 생각하지마 좋은생각이네 왜 지켰는데 어? 출발하잖아 아 거기 상륙칸데 오겠지 오겠지? 아 바꼈는데 오겠지 설마 나 알아서 찾아올까? 우리 우주선 우리 우주선으로 오겠지? 어 우주선으로 오겠지? 살벌해 여기 살벌해 어 저기 저기 벌집있다 건들지마 건들지마 건들면 안돼 절대 건들면 안돼 회로벌 회로벌 우리 이번에 234달러 버려야돼 진짜 오늘 한 명이 유일하고 꿀벌 꿀먹으면 안돼? 안돼 진짜 그러다가 죽는거야 남자들이 빨리 죽는 이유가 그런것때문이야 근데 벌집이 어 졸수야 이거 들고 죽어 달려 야 택배 왔다 택배 택배 오케이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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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딘데 쿵팡 어디있어 택배 여기있어 손전등 손전등 택배 어딨어 오옹 펄펄펄펄펄 펄펄펄펄 택배 내려야돼 택배 내렸어 택배 내렸어 자 여기여기 손전등 여기여기 하나 집어 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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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수도 아 옥냥이 내가 줄게 나 지금 프리스 아끼는 중 왜 죽어 누가 죽어 뭐야 뭐야 아 안돼 안돼 도망가 형 우리 동아리 형 죽었을거야 형 형 왜 죽었어 형 왜 죽었어 아니 머리다를 공격했어 갑자기 나 아무것도 안했는데 난 진짜 자동이술 됐어요 없어 어 죽었어 저거 벌레잖아 형 정문 아까 보지 않았어 물조심 아 벌집이 안에 있어가지고 아니 벌집이 없어지면은 아무나 공격한대 얘네가 그거를 벌집은 끝날 때 갖고 왔어야 되나봐 끝날 때 끝날 때 갖고 있잖아 형 우리 둘이 지금 돈 벌어야되거든 돈 벌어야돼 시체 처리비까지 하면 300달러 벌려야돼 아 맞네 죽어가지고 우리 시체 시체 무거워가지고 그니까 그럼 우리 손전등도 버리고 4개씩 들고 와야돼 형 내가 벌집을 일단 넣긴 넣거든 제발 130만 벌면 돼 130만 100만 벌면 돼 아 근데 안보니까 왜 이렇게 손전등은 안팠냐 그러면 200달러 필요하네 200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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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로부터 가자 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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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형 형 형 뭐있어? 뭐있는데? 불 가끔 켤게 형 클리어 발소리 발소리 어 뭐야 뭔소리야? 어 깜짝이야 형 나 방금 뭐 본거같애 거미뭐야 거미뭐야 바퀴 지나간다 바퀴 형 반대표가다 거미있어 어 없어 어 형 여기 뭐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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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응 형 이쪽에 계단있어 일로와 어 어 닥치? 닥치다 닥치 아 아무것도 없네 저기 저기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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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스 근데 할당량 다 안되면 다 죽어 아니면은 부족한 만큼 죽어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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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안돼!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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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수야! 형! 이게 뭔데? 어? 형이 형! 어? 패딩이 형 감쌌어 머리에 아니.. 추워? 추운 건 말하지 200달러를 어떻게 벌지? 조졌지 뭐 200달러를 어떻게 벌어 아니 이거 어디다니? 아 조졌어 이거 아까 거미 있는 데를 무조건 가봐야되나? 얘 벌어야 돼 벌어야 돼 아니야 이거 200달러를 무조건 벌어야 돼 어.. 어떻게 하지? 되겄냐고 200달러가 이거 마지막 날 아니야? 아니 뭐였어? 거..그 무슨..벌레 어 또 있다 또 있다 어? 어? 나 못 움직였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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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어떡하냐? 아 들어가긴 들어가야돼 형들 미안해요 어.. 근데 어차피 이대로 돌아가봤자 우주.. 우주패기 엔딩인데 어차피 저렇게 살아봤자 어 사출당해 0일 아니야 0일? 지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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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지 뭐 어.. 벌집.. 벌집 2개 찾아야돼 아니 근데 벌집을 혼자 벌집 2개가 돼? 플라스크 얼만데요? 플라스크 26달러요? 전 무는 여긴데 스무는.. 아.. 2개 다 벌에 소여죽인거야? 아...클났다 흠.. 인턴부터 갑시다 혼자 못 먹어 자 오른쪽 눌릅시다 오른쪽 오른쪽 눌러 이쪽에도 뭐 없는데 어떡하냐 오른쪽 눌러? 안되겠다 얘 눌러? 후문을 찾아야되는데 후문이 없다 안돼 안돼 어? 찾았다 물도착해 찾았다 안돼 다시 20분 안돼 멍시 있어 아니 멍시 있는데 아 깜짝이야 멍시 있는데 출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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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하지 여행이 안 되냐 빨리 빨리 지금 뛰어 지금 뛰어! 지금 뛰어! 지금 뛰어! 지금 뛰어! 어 잠깐만 출발하겠다 이거 지금 뛰어! 뛰어! 아니 어 여기 뭐야? 빨리 와! 원래 여기 서머실 같애 여기 좋아 보인다 그러니까 여기 뛰어야 돼 근데 야 출발한다 뭐하니 집에 안가냐? 연호야 빨리 가야돼 연호야 가자 빨리 하하하하하 아 욕심을 좀 버려! 아 욕심을 좀 버려! 비상구 비상구 출발했어? 아직 안했어 아직 한시간대 한시간대 좀 나갔어 갔나? 안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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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와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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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형 형이 설정하실 거 아닐까요? 아니 물어보지도 않고 그 되는거에요 그냥 이게 하하하하 왜 지 맘대로 형이 그래 전 아무튼 그런적 없거든요? 예 눌러놨나봐 일단 우리 여기서 이제 해고당하죠 응 해고당하고 다시 시작하려고 여기 보니까 정보들이 다 있어서 이거 우리 읽고 가야되나 봐 얘네들을 어떻게 하면 대처를 할지 생명체 목록 안 읽었어요? 아니 포자도마비 이런거 읽었어요? 한명이 읽어 한명이 읽어 나 다 읽었어 벌써? 생물 읽어주는남자 생잉남 해 생잉남 생잉남 모르겠다 너무 많다 글씨가 책을 왜 읽어 글씨가 너무 많다 못 읽어 저런거 이게 어디야 파밍 또 할 수 있나봐 공격적인 생명체가 많대 마지막 기회다 마지막 기회 야 여기서 돈 많이 벌어오자 끝나지 끝내자 잠깐만 지금 몇 달러야? 마감은 0일인데? 이게 마지막 기회 여기 길 알아 이쪽으로 가면 야 또 물로 들어가지마라 어우 여기 물이야 가지마 가지마 아까 거기 아까 거기야 정신차리자 아까 먹을거 많았는데 제가 후문도봐놨거든요 어? 맞아맞아 어 저기 건물있다 정문 정문 어 안대 안대 거기 하지마 고아 하지마 고아 하지마 고아하지마 고아 안돼 고아 물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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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일로와 아 긴장 아 저희 물 아니다 아 아닌가? 땅이야 땅 그냥 땅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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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땅이고 왼쪽이거든요 정문가자 여기가 정문이고 형 내가 여기 밑에 비상문 누구 갔다오실래요? 여기 후문? 밑에 있어 어 내가 갔다올게 형 여기서 파밍하고 오세요 저기 둘이 가자 둘이 가자 가자 병건형 우리 들어가요 응 고고 고고 일단은 여기 위에 제 기억이 아무것도 없고 이쪽으로 아 근데 너무 어둡다 손전등이 없어요 무슨 소리 나갔네 안 보인다 어? 뭐가 없는데? 형 이쪽으로 여기도 없다 어 이쪽으로 가서 어 저 밑에 있는거 같은데? 종우랑 뭐 들린다 저기 종수형 입구가 이어져있나봐 형 일로와봐 야 여깄다 여깄다 아래에 어 뭐야 아래 아래에? 오케이 어 아래에 오있음 아래 벼룩이 좀 조심 거기 벼룩이야 거기 뭐가 있다구요? 벼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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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 길을 잃었는데? 어 여기저기저기 벌레있어 벌레있어 여기 도망가 도망가 여기저기 벌레있었어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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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뛰어 여기 뛰어 오케이 오케이 형 고 오케이 형 형이 가야 내가 갈 수 있는거 오케이 오케이 어 어떻게 갔어요 형? 여기 난간으로 뛴 다음에 수구려 형 여기 열쇠 아 오케이 여기 문 열어볼까? 네 열어봐요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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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이 뒤집기 이따이 빛 빛 이따이 형 여기 그거밖에 없는거 같애요 네에에에 잠깐만 내려가볼까요? 아 없어요 길없어요 네에에에에에 형 다시 가야될거같은데요 여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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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악 뭔소리야 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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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됐어 여기 여기 키 막혔고 여기 키 막혔고 우리는 할거한거같지 어? 어 여기 누가 보자 어 키로 열어 키로 열어 열었어 어 사다 사다 자 근처에 있는데 애들 응 근처에 있어 여기 여기 어디지 어 아니야 여기 여기 왔던데다 어 근데 너무 어디야 여기 아 여기 길이 연결되는 데였네 어 형 빨래 바퀴벌래 어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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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혼자있으면 된대 어 얘 혼자있어야 안 무서운듯 그럼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내가 먼저 갈게 ㅇㅇ 오케이 내가 이게 한명당 형 내가 먼저갈게 가셈 에..? 어 가셈 어허허허허헦 야앵 아악 흐흐흐 ㅎ 흐읽! 핫! 치흐읞! 핫! 핫! 그어어우엑.... 후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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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으아아아아앜!!!! 왜 공격하는거야 저새끼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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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형인 줄 알았잖아. 이거 뭐야? 빛인가? 내가 주워온거야. 이거 하나. 오는 길에 주웠어. 오다 주웠다. 시체 구해올 사람. 러너님 시체 구해올 사람. 우리 나같이 오늘 승부 봐야돼. 잠깐만 병원 IP도 얼마야. 잠깐만 스캔스캔. 196. 196. 모잘라. 그리고 나 한 대만 맞으면 죽어서 나 못가. 나 나 지통실. 벌칙 구하고 올게. 난 여기서 죽어도 되니까. 어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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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 아 어차피 나 근데 말을 못하잖아. 저 빨간거 있었어요? 근데 뭐 전달할 방법이 없어요. 아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이게 없어서 그냥 저는 보는 것 뿐이 할게 없어요. 나 8시 47분인데? 뭐야? 러너. 저런. 어 있다. 야 빨개. 빨개 돌아와. 빨개. 빨개. 종수야 니 앞에 빨개. 빨갛다고. 아 무전기가 없어요. 제 옆에 거인이 있대요. 빨리 돌아가주세요. 유압장치가 떨어지는데? 왜그래. 종수야 오면 말해. 종수면 손을 넣어보세요. 아 뭐야. 야. 어. 빨리 와. 들어와. 너랑 들어와. 종종 없어졌어. 이걸로 보자. 종수 안 움직인다. 종수 안 움직인다. 아 움직인다. 움직인다. 문 열어러 가는거 아니야? 종중 주변에 뭐 많은데? 뭐가 움직여. 종수야 오면 말해. 빨리 열어줄게. 종수 봐봐. 움직여? 종수 움직여? 어 움직여 움직여. 종수형 주변이 근데 더 많이 움직여. 종수형보다. 종수야. 종수형 아예 안 움직여. 어 왔다 왔다. 빨리 와 들어와. 종수형. 종수 빨리 들어와. 종수형. 종수야. 나 종수 없이는 못살아. 열어. 뛰어내리려고 했는데. 아니. 가장 많은 부상을이고. 뒤. 어차피 쟤네도 죽어. 아 너무 웃기네. 종수형 어떻게 된거야? 어차피 쟤네도 죽어. 쟤네도 우주로 태출돼. 물에 빠져서 죽었어. 아 너 물에 빠져서 죽었어? 어 잠깐만. 점점 팔게 해줘. 야 이런주마. 스토어로 가야 스토어로. 팔게 해줘야지. 아아아아아아악. 아 0일차는 어차피 못판대. 어차피 죽었네. 다시 해야됐네. 0일차는. 돈 좀 못 벌었다고. 이렇게 사람을 죽여? 어쩔 수 없네. 아 근데 많이 벌어. 오늘 8일 잡았어. 8일. 근데 이제는 알겠다. 이게 너무 쉽다. 알겠는게 아주 쉽네. 야 우리 회사 가면 돼. 야 회사가 하나야? 처음에나 어렵지. 이게 쉽네 하다보니까. 아 근데 얘들아. 슬픈 소식 됐어. 우리 헤레비가 없어졌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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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큰일 났다. 헤레비가 없어졌어. 아니 그리고 형님들. 너너야. 이거 130달러 조금만 더. 할당량. 아아. 아 형. 그거. 그러면 물건 냅두면 괜찮나? 어? 좋은데 물건 냅두기 전략. 물건 냅두고. 물건 냅두고. 아아. 잠깐만. 내 스타일. 나 자자. 휘바 휘바. 어. 아. 무키무크. 나 주중간에 세대쓰. 으흐흑. 당신은 아름다운 비너스. 으흐흑. 아 좋다 좋다. 물건 놔두자 물건 놔둬. 어. 물건을 어느정도 할거고. 130만 하자. 그렇게 하는게 좋았지. 좋아좋아. 이제는 우리 좀 부자되보자. 저거 리방 좀 할께요. 깨보자. 깨보자 12시간 넘어 깨보자 야 12시간 벌써 넘었어? 12시간 넘어가지고 리방 방송 왜 리방을 해야돼? 12시 넘었는데 그거 다시 보기 때문에 유튜브? 아뇨 아뇨 이거 치즈직 치즈직 12시간 치즈직도 12시간 아냐? 네 안되요 지금은 안되요 아 그렇구나 어 지리네? 어 뭔 소리야? 너 병원이랑 뛰어다니는 소리 아 그 시청자들이 굉장히 신경써주시네? 그러게 시청자분들이 압박 넣어가지고 아아 서유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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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쓰는게 아니라 압박 넣어가지고 이거 리방 안하면 죽여버리겠다고 아 죽여버리겠지 죽으면 안되지 죽으면 안되지 죽어야 리서커보이도 하지 할건 살아 살아야 살아야 리서커보이 하지 할건 해 일단 갈까요 그러면? 아하하하 가자 가자 휘바휘바 어떻게 하냐 형 이거야? 어 휘바휘바 어떻게 하냐 칠칠 하하하하 하하하하 더러워 더러워 하하하하 손가락지 손가락지 이동훈쉐 이동훈쉐 그렇게 하는거 아니야? 하하하하 엉덩이보이 이봐 이봐 딱 보니까 일주일 이상 못살겠다 너네는 위험수치가 하하하 딱 너네는 오징어 게임 처음 시작할때 그 둘이 내기하고 달리는 개 두명 gew 어? 자 갈까요? 우리가 이제 여기 옆으로 뜨냐? 어떻게 뜬거야 옆으로 뜨냐? 옆으로 뜨냐? 메뚜기침인데 메뚜기침? 아아아아 물이 있어 비온다 야 비온다 산성비 아니야? 머리 빠지는거 아니야 이거? 우리 헬멧 써도 괜찮아 여기 있다 정문 저기 있네 오른쪽에 오른쪽에 있는데? 왜이렇게 느려졌냐 근데? 아 늪이다 늪이다 늪에 갔다와서 그런거 같은데 어? 어떻게 빨라졌어 갑자기? 어 이거 버그 같은데? 이거 와도 늪인거 아니야? 빨리와 이거 우리 아까 밑에 늪이였는데 그 늪이 지금까지 적용되는 버그 같거든요 어 이거 빠르게 밟겠다가 다시 보자 그럼 어 이거 버그인데 졸라 느리네? 버그야? 이거 점프도 안돼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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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얘 죽는다 여러분 졸라 느리시네요 걔 허접하시네 아니? 점프도 안돼 어 아무것도 안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하자 병건이 혼자 갔다와 아니 근데 우리가 저기 밖으로 나가지도 못했어 함선으로 내가 갔다올게 집으로 가고있어 집으로 귀환해 일단 내가 뭐 좀 갖고 올게 뭐야 이거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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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뭐 없는데? 뭐야? 어떻게 들었어?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니네 안 와가지고 나 먼저 들어간다고 했잖아 증기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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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왜 아무것도 안보여 후레쉬 없어 후레쉬? 어 문 문 증기누출! 증기누출! 여기 없어 깡통이야 어 어 쓰레닫기 27원 10대 10대 야미 10대 게트? 나만 믿어 나만 믿어 앗싸 쓰레받기 야미 응? 야 여기 뭐 있다 일로와 병볶음 병볶음 양보 표지판 어? 양보다 양보 표지판 야 일로와 너 어디야? 나 여기 나 여기 나 여기 나 여기 이 지랄 종수야 어? 주변이 뭐가 보여 어? 아무것도 안보여 까매 어 내가 여긴거 같은데 찾았다 찾았다 어 일로와 일로와 여기 주울거 알려줄게 야 종수야 어 이거 휘둘러 여기 가면 주울 것도 있거든 어디 어디 여기 나 따라와 너 어딨는데 나 따라와 어딨냐고 아 여기 따라와 아 거기 있어? 몬스터 나오면 후려쳐 여기 먹을거 있어 오케이 그거 먹고 니가 난 후려칠게 오면 플라스틱 물고기 오케이 누구인가 너를 괴롭히면 내가 후려칠게 저거 먹어 죽었어 아 죽었어 어 나 그리고 열쇠도 있거든 저거 나 응 뭐 어디 잠긴 뭐 보물상자 찾으면 우리 나가자 이제 이 정도면 돼 우린 충분해 이 정도면 응 나가자 문 찾아 어 어 그거 주워 주워 주웠어 난 이제 인베터링 꽉 차 어 그거 한 손짜리라서 주워야돼 가자 이제 우리 완전 어디로 가 우리 완전 1인분함 응 어디로 가냐고 우리 3인분함 3인분함 나이스 아 막혔네 어? 여기서 나가야되는데 괜찮아 괜찮아 우리 길치잖아 어 으흐흐흐흐흐 근데 그거 있어 그거 알아? 동굴에 빠졌을 때 한 손을 벽에 대고 돌면 언젠간 나가 아 그래? 어 여기 있다 있다 소리 들린다 소리 들린다 소리 들린다 아 여기 나가는 길 있다 야 일로와 일로와 문 닫았어 문 닫았어 문 닫았어 일로와 어 종주 어 종주야 형 어 종주야 왜 여깄어 어딨어 어딨어 아 여긴가 아닌데 들어가 형 어 벌레아니야 벌레아니야 우리 여기야 우리 여기야 파이어 파이어 여기가 아니고 아래로 내려와야되는데 여기 병묶음있어 병거다 그래 형 일로와 여기 먹을거 49달러 49 44 나는 이게 47 47이 더 비싸 이거 40명 잠깐만 내가 쓰레받기를 버려볼까 얼마지 아니아니 쓰레받기는 한손짜리라서 들 수 있는데 두개는 형 형 우리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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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깄어 이거 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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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형들 형들 벌레인줄 알았어 어 벌레인줄 알았어 공룡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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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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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야 잔뜩 주웠어 이리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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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로 형 찾았어 여기 찾았어 개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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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막 타고 어디 아니 너 지금 개막 타고 아 형 우리 시간이 없어 나가자 어 나가자 아 여기 뭐 많네 응 나가자 여기 나가 일로 어 없어 이제 나가 나가 나와 다들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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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떻게 주웠다 그래 야 여기서 어떻게 가지? 어떻게 주웠어? 나 지금 양손 가득 찾았어 근데 8시다 여기 12시까지 가야되는거 아냐? 이거 사람을 나면 개꿀이야 정문 정문 찾았다 정문 찾았어 따라가 따라가 정문 있고 일단 내가 가벼우니까 내가 길 안내할게 어 어 형 형 먼저가 정문 정문 야 이 녀석들 구절했어 이거 다 올라갈 수 있어? 오 어 올라갈 수 있어 올라오기 올라오 올라올라 올라오 올라올라 오 七 오 옥 뭐야 왜 왜 왜 왜 왜 어딨river 왜 O 찾았다 이 밖에 함성 찼어 어젤 어 저기 저기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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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러 어딨냐? 나 여기있어요 나 왜 안보여? 나 여기있다 일단 함성 쪽으로 가기 어 함성 쪽으로 와 롤러 간격 유지야 간격 유지 간격 유지 가 가 가 일단 가 일단 가 일단 가 일단 가 일단 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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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왔다 어 우리 왔다 우리 왔다 오케이 우리 부자라 우리 부자라 나이가 이거 나 이거 어떻게 해? 아니 그냥 여기 점프하면 돼 점프하면 돼 그냥 점프 오케이 오케이 오예이 아하이 부자라 야아 너무 쉽다 너무 쉬워 아 이거 저째 모아봐 이거 다 모아봐 여기 야 192달러 미쳤다 미쳤다 어 빨리 가자 빨리 가자 근데 나 이거 양보는 양보 못해 어 잠깐만 그러면 130달러만 남겨놓자 나머지 몇 분으로 하자 근데 지금 어차피 못 팔아 지금 팔면 너무 싸게 팔아 정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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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의 상자 밖의 상자 밖의 상자 안 깎았대 어? 내가 들고 왔어 내가 들고 왔어 오케이 오케이 어 지렸다 지렸다 야 업무평가 장난아니 우리 손전등 사야겠다 어 이거 130달러야 딱 이거 세기 167달러야 다 192달러 아니 저기 위에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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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문 앞에 둔게 130달러야 아 127달러야 어 미쳤다 미쳤다 우리 피자다 우리 피자다 우리 피자다 우리 피자다 우리 피자다 티비한테 셀까? 130달러 형 형 잡아요 안 돼 안 돼 아니 혹시 혹시 무료하니까 무료하니까 일단 우리 손전등 시켜야겠다 손전등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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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가 잠깐만요 이거 잘하는데? 이거 시가야 뭐야 이거 아 그럼 비싸봐 형이 손전등 비싼데? 얘 여기서 뭐하고 있어 아 그러면 손전등 4개만 사 손전등 4개만 사 손전등 4개도 비싼데? 형 형 이거 내 트월픽을 볼래? 손전등 하나에 하하하하하하 나 좋아하는거 같아 나 약간 손전등 하나에 삽 하나 시킬게 삽 삽은 있어야 될 것 같아 너무 흉한데? 무료받자 무료받자 너무 흉해 이게 지금 90에 116 어 좋아 어 왜 불 꺼지네 우리 굿 정수형이 전투병 하셔야 될 듯 오케이 근데 나 이거 있어서 괜찮은데? 어? 어 뭐야 아 그러네 아 삽 쏴지 말걸 아냐 삽 놓고가면 돼 삽도 필요해 삽도 여기 놓고가면 돼 그래 그래 또 죽을 수 있어 보관하면 두고 가 오케이 아니면 내가 쓸게 내가 써도 돼 손전등 형 손전등 프로 시켰거든요 그래서 한 명이 들어야 돼 하나 시켰어 하나 아 이거 이거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일단 기다려야 돼 그러면 손전등 프로는 다른 사람이 들어줘 오케이 프로 누가 들래요? 손전등? 프로 내가 들고있지 아 형 그 표지판이 무거워서 느려져 그래가지고 손전등 아 그 삽뜨는게 날 것 같아 표지판을 아 그래? 내가 삽뜨어? 어 저기다 형 느려져 아오 삽 여기있어요 어? 어 손전등 들어왔습니다 오케이 삽 죽지 종수형 종수형 삽뜨시고 종수형 여기다 아이 고맙습니다 저 놓고 표지판 가자 놓고왔어 이미 놓고왔어 오케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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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일 수월하다 수월하다 이제 일하다 이제 익숙하다 그래도 이거 그 맵인데 어? 여기 개나온 맵 아니야? 밤에? 맞아맞아 느려지게 느려지게 하는 아이 그 뭐야 소리들리면 주차하면 뭐? 어 맞아맞아 정문 찾았어 정문 여기요 아 저기있네 저기있네 네 정문 여기요 맞아요 기억난다 아니 그럼 이게 맵이 돌렸으네 보니까 응 조심조심 결국에는 후문 타이어 엑시트 찾는게 개이득이야 맞아맞아 그러면은 이게 또 후문이 여기랑 연결돼있는거 같던데 가보자 나이스 오케이 내놓고 오케이 내놓고 와 근데 일로 못나올수도 있는데 아 뭐야야야야 기관총 기관총 안해 기관총 어어 알아 조심해 조심해 가난척은 못이겨 그러면 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 들어가지마 들어가 형형형형 잠깐만 내가 타벌이 때려볼까? 아냐아냐아냐아냐 안될거같아 뒤보고 있을때 야 뒤보고 있을때 때려 이게 360도도니까 뒤보고 있을때 때려 다가와! 후려쳐! 후려쳐! 이 새끼야! 돌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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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된다고! 아니 아니 누적들이 들어갔어 아니 누적들이 들어갔어 누적들 누적들? 더 때려? 때려 때려 때려! 때려! 죽여! 야! 죽여! 어흥 어흥소리 어? 나 이상해졌는데? 무슨 허벅지가 보였어 허벅지가 보였어 야 나 이상해졌어 약간 누리끼리 하는 허벅지가 난 봤어 난 보였어 나 봤어 지금 옥랭이 형 먹힌거 봤어 돌아갈까? 응 가자 바로 나가면 되는데 클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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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내가 시체 들고 올게 총 때려? 아냐아냐 때리지마! 야! 야! 어? 삽.. 삽자루 안왔는데? 삽자루 형! 뒷.. 뒷문 찾자 형 여기 안될거 같아요 후문 찾아야돼 잠깐 들어가볼게 잠깐 어? 어? 괜찮겠어요? 이 정도? 지금? 지금이니? 어 종수버려 종수버려 안돼 흑자루 아니 내가 들어가자면 나 어융해 지금 흑 형! 에? 후문 찾자 아니 우리가 돈을 가가지고 돈을 벌어오는게 그들을 위한 길이야 아 맞죠 어쩔 수 없어 버려요 시체로 잃은만큼 우리가 복구하면 되는거야 맞지 후몬이 여기 어디...아니 여기 없었는데? 이쪽으로 가볼까요? 이쪽으로? 네 거기 길 있어요? 여기 끝에 여기 좀 있는데? 어? 그래요? 잠깐만요 아 없다 없어요? 네 없어요 어? 없는데 왜 가요? 아니 똥구멍 같아가지고 어 없네 없네 아 이쪽 아니네 이쪽으로 가야겠다 근데 우리 어차피 팔지 않아가지고 죽어서 그 마이너스 되는 금액은 없거든요? 어차피? 음 그래서 상관은 없는데 아 이게 후몬이 없나? 그래도 걸고 가면 좋긴 한데 계속 긁으면서 가봄 일단 저거 저..저 상자 일단 기지에다 갖다 놓쳐 그럴까요? 응 가능하면 왜냐면 무거운거 두 손짜리 또 발견하면 또 들 수 있으니까 여긴가? 아 여기네 우리 왔던데 어? 후문도 그러면은 형 거기서 가는거 아니에요? 일로 왔던거 같은데? 이렇게? 어어 맞아 여기 후문 근데 정문인가 똑같은? 어? 일로 왔었는데 후문은 이쪽에 있는거 아닌가? 저 형 살았어요 아 아니다 한 번이요 아 똑같은 문인가보다 똑같은..똑같은데네 우리가 갔던데네 동문이에요? 동문이에요? 예 어 어떡하지? 저 괴물이 있어가지고 돌아갈까요? 일단 돌아가죠 돌아가고 다시 한번 와보죠 시간이 10시까지 아냐? 12시까지 아냐? 예 12시까지 근데 막 괴물같은게 나와서 우리 다 죽으면은 일단 갖다 놓고 갖다 놓고 다시 한번 가보죠 시간 남으니까 오케이 저쪽인가? 열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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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쪼에서 이렇게 뛰어서 7시까지 오래 어 빨리 돌아오라는데 그러면은 가야돼요 지금 1시간 5분 남았는데 1시간 5분 남았는데 네 그거 1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가야해요 응 형 이쪽으로 됐다 어 형 네 왔어요 왔어요 형 가시죠 이거 뭐 우리 무슨 형 갑단눈 오버같애 뭐 롯데칠성이에요? 뭐 박스가 왜 이렇게 많아 아니 맥주만 엄청 많네 응 응 알 이러면 이제 돌아오나? 뭐 저승에서 9천에서 떠들다가 오겠지 뭐 아니 둘다 괴물한테 죽은거야? 응 그 같은 괴물한테 죽은거 같애 응 저런 항상 3관왕이시네 끝날자마자 한잔해 한잔해 나이스 나이스 한잔해 나이스 벌금 어차피 얼마 안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그러면 이거하고 우리 스토어가야됩니다 0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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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우리 130달러는 있어서 한 명이라도 안죽 안죽기만 하면 돼 130달러만 130달러만 남기고 남기고 보관할게요 그래 오케이 143 뭐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아까 그 뭐야 세다이 개 개 이상하던데 약간 낡고 싶고 나 허벅지 밖에 못봤어 바퀴벌레 아니고 약간 괴물같이 생겼던데 아까 그걸 죽었어 우리 27 그러면은 호랑이 소리가 나더라고 13 네 형 그건 있어요 우리 어 손전등이나 이런거 살 돈도 같이 팔아야되긴 함 오케이 오케이 응 쓰레바퀴 하나다 어 깜짝이야 지통실 없어도 되겠지 그래 없어야돼 없어야돼 지통실은 나중에 있어야될거 같은데 응 아니 그 그 뭐지 무전기가 있어야지 의미가 있지 40 80 아니 근데 여기야 작업에 대한 팀에서 터미널을 사용하래 터미널이 뭐야 터미널? 응 터미널을 사용하래 이러면 딱 131이야 터미널을 사용하래 터미널을 사용하래 터미널 몰라? 버스 버스 왔다갔다 하는데 터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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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형 터미널이 이거에요 뭐 컴퓨터 아 어 여기요 네 여기 여기 컴퓨터입니다 아 좋다 가자 가자 딱 맞췄다 책들이 있어요 오케이 저 그러면 창룩하겠습니다 오케이 좋은 일 한번 안내해주세요 오케이 나가자 오 오늘은 여분이야 여분 우리 이미 충분해 네 생태계의 특성상 영역행동이 D 야 쉽다 쉽다 D다 D D D 잡밥 잡밥 이거 다 쓸어오다 다 쓸어오자 다 쓸어오자 어디지 저 오늘 목표 4칸 다 채워 4칸 다 채워온다 4칸 다 채워온다 아 무기 들었다 저기 뭐 건물 하나 있고 건물이 있으면 무조건 그쪽이긴 한데 올라가볼게 어 어 여기 정문 왼쪽이 정문이고 저긴데 정문 후문 찾아야돼 후문? 정문은 하다보면 나오지 않나? 아 후문은? 후문은? 후문은 하다보면 나오는거 아니야? 일단 내려가볼게요 오케이 후문이 노다지가 많더라 후문이 좀 식구구 식구좀 많이 일단 정문고 정문고 일단 정문고 오케이 여기 후문 받아보면 나올거같아 저쪽에 있을거 같긴 한데 정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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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면이 어 저 일단 후에 씻거든요 오케이 정면담소 어 여기 핸드 어어 밖에다 내놔 어 어 형 어 저기 뭐야 형아 사람 중자가 있니? 나 나 아 그래? 여기 뭐 아무것도 없는거 같은데? 없네요 막힌 막힌 듯 어 눈아퍼 여기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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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어 나 어떻게 나가? 이쪽으로 불빛으로 오세요 불빛으로 내 말소리 형 형 어? 어디야? 일로 나오세요 치명 불빛이 너무 강해 정문이요 정문이요 여기 안보여요 아 일단 일단 아 예예예 오케이 뒤로 어 죽을뻔했네 오케이 어 여기 어디야 나 길을 잃었어 여기여기 철수형 어디? 철수형 어디? 여기여기 몰라 나 사방이 벽이야 형 나 있던 데야 거기 철수형 내가 내가 찾아갈게 형 어 해 정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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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정문이요 정문이요 형 여기 정문이요 형 여기 불빛 보여요 안보여 가 여기 없네 어 어 오니아 찾았어 어 난 찾았어 입구에 놔줬어 아 놔줬어 어 여기 뭐있다 형 저기요 아니 사방이다 여기 심장치 않은데? 계속 반복해 종수가 발견했나보다 나 갇혔어 아싸 여기 빠졌었나봐 내가 형 나 더 좋은데 타는 상황 어딨어 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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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빛이 유일하게 나오는데? 환풍구가 있는데? 왜 목소리 들리지? 형! 환풍구? 어? 기다려봐 어? 이 상황 좀 서두르겠는데? 딱 걸렸네? 딱 걸렸어 그러니까 괜찮아? 딱 걸렸어 아니 너 근데 왜 조용히 죽냐? 소리도 안 지르고 조용히 죽어? 형 칭이 다른가봐 형 칭이 다크템플러가 내려가볼게요 아니 내가 찾아볼게 니가 날 못찾을거 같애 뭔가? 형이 왜 죽는다고 불러내야 될거 같애 나 되게 아쉽습니다 안 돼! 안 돼! 종수 형 죽는다 형 가면 안돼! 형 가면 안돼 형 여기 형 여기 형 뒤로 와 총속 때리다 종수 형 뒤에 나가 총속 막아 빨리 가 여기 여기 불 불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뒤에 벌레 있어 이리 와 빨리 가 빨리 가 형 찾았다 찾았다 어이씨 아니 나 가야돼 나가야돼 나가야돼 형 잠깐만 내가 앞에 놨어 형 여기 맛있는 데 내가 발견했거든 이리 와 나가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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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잘 쫓아와야돼 어 잘 쫓아가고 있어 형 여기 나도 어려워 나오는 première 왼쪽으로 여기 앉은 거 야 이게 무슨 뒤에야 믿어봐 믿어봐 형 봐봐 성 성 내가단 내가 말한 방향대로 가봐요 어? 가봐 앞으로 쭉 갔다가 왼쪽 대각선으로 오면 하얀 불빛이 보여요 어 보이지? 앞으로 쭉 와봐 왼쪽 왼쪽을 비비면서 가면 여기지 어? 야! 어디지? 여기! 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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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이거 투표 누르잖아 살아야돼 투표를 왜 눌러 살아야돼 아니 쟤가 따라오래 아니 투표를 왜 누르냐고 투표 누르면 저 사람도 죽어 아니 얘는 살아야지 아니 죽는거라니까 그래 얘 한시간 안에 못가 돌아가야돼 돌아가야겠나 아직도 몰라 형 형 내 목소리 들리니? 형 우리가 신호 줘야돼 아니 신호를 줘도 한시간이면 진짜 빨리 끝나는거야 포기야 포기 하하하하 뭐야 아 망했어 아니 이게 무슨 뒤야 암살자 한 명 있는데 아니 재훈아 조수영이랑 잘 찾았는데 우리 어떻게 된거지 그냥 나올거에요 따라온대로 가다가 벌레한테 물려 죽었어 아 뭐야 이게 아 무슨 벌레야 목걱는 벌레한테 다 죽었어 목걱는 벌레 야 우리 다 사라졌다 헉 와 우리 다 사라졌어 어떡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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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거 다 없어졌어 여기? 왜 없어져? 이거 엄청한거 아냐? 야 왜 없어져? 어떡해 으아 아니 저기 다음 생에 만나자 야 이거 안되는거다 이번생은 글렀다 이거 안되는거다 다음생은 빨리 다음생에 가자 아 아니 스타트 좋았는데 전원 사망하면 리셋이래 한 명은 살아있어야되나봐 가자 가자 죽자 쩡 으응 아니 어디가 죽어야 돼 아 아니 선택하셨구만 대훈아 나도 갔대 나도 간대 나도 간대 너도 왔어? 또 혼자 남았어 바로 준비할건 우주보단 여기가 편해 그래 고생했어요 즐거웠어요 다음에 와요 다음에 보기 뭘 봐 너도 가는데 아이씨 아니 이래서 CCTV 보라는거 같아 한명은 사니까 맞아맞아 갈건 가자 와 이게 다 죽으면 진짜 야아 아이씨 한국 버튼이 위험한거 같으면 제대로 눌러주자 아 그래서 중간정산 할라고 하면은 가격이 싸구나 어어 그런가 봐 아니면은 마지막에 좀 돈 좀 벌어 한명은 집통실에 행수 비만 살면 되실꺼 장소도 갈게 야 이따 봅시다 나 어떻게든 나쁘게 다 Klient 이렇게 가면 으하아아아아아 허어어어어어어어어 헉 아하 뭐 해곰하네 갑인 갑인 아빠 왼쪽 Constitution 메인 젞힝 작 Nag 장산범이 있어? 장산범이 뭐야? 원샷원킬 원샷원킬 있어 원샷원킬 우리 암고를 정해야되나? 암고 좋다 암고 정하자 화랑담배 어때? 화랑담배 우리가 저기 화랑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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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옦은 브레켄은 오래 쳐다보지 않는게 좋대 우리가 죽은게 브레켄 그래 눈 깔고 다니면 되네 눈를 깔고 다녀요 만나면 트월킹쳐 근데 마지막에 제가 먹은게 뭐에요? 방사선 먹었는데 비싼것 같더라 저거 얼마짜리야? 모르겠어 아깝다 인식 안되던데? 코어 뭐 어때? 너 코어? 던전 코어? 응 사이버니스 코어 어? 우리 어디로 가는지 정해야되겠다 정해 정해 문 안 열려 지금 아무래도 다 두려워 맞아 이제 완벽해 맞긴 해 훗자 훗자 저희 그거 오더 좀 시킬게요 오케이 오케이 왁스 형 그거 하고 있어봐 트월킹 트월킹 해봐 똥칩 아 왜이래 더럽게 아 유치해 진짜 유치하다 똥칩 아 개유치해 진짜 아 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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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집 떨어지는거 같애 똥치 아 color 아 너 잘되라고 하는얘기야 으흑 ichte 오오라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자, 잘되라고 하는 얘기죠 야, 우리 손전등 시켰냐? 네, 두개 시켰어요 어? 좋다, 좋다 공물군 지속적으로 비가 와 여기에 형님 현선들 듣고 왔죠 비가 더 위험해? 네가 만약에 눕단 비? 네? 어? 종수야 미친 소리 할거면 투기장 하러 가 미친 소리 하는거 아까 나 했잖아 아 12승 할 수 있었는데 오케이 고고고 고고 아니 택배 기다려야돼 오 왔다 왔다 저기다 오오오오오오 열었어 손제도 몇개 시켰어? 이게 비싸가지고 아니 형님들 나도 궁금하다 형 서있어봐 형 서있어봐 한번 보자 이게 다시 돌아가잖아 아아 안 돌아가는거 아니야? 이거 타고 가면 우리 오오오오오오 놓고와버리네 가자 시간 낭비 오지구요 가자 가자 아직 그래도 오전이야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잠깐만 어떡하냐 닙이야 닙 개웃기네 너무 웃기네 진짜 나 뭔가 했어 자꾸 림둥둥둥둥둥둥둥둥 이러길래 왼쪽으로 두분 왼쪽으로 두분가세요 제가 오른쪽 오케이 오케이 제가 앞쪽 탈게요 보이세요? 여기 문있어요 어 어 형 여기 어 뭐 뭐 뭐 있는거 같은데 뭐 아무것도 안잡혀 아직 아무것도 안잡혀 형 여기 여기 장치 고 고 같이 형 이거 총쳤다 형 형 이거 돌았다 형 야 방송선수 상승 형 형 나눠드려야될거 같은데 나랑 오케이 내가 내가 들고와볼게 응 형 방송선수 상승하면 다시 내려놔 어 어 어디야 딱봐도 비싸다 저건 딱봐도 비싸 야 코어봐 코어봐 이거 빨리 빨리 가야돼 그러면 빨리 가야돼 빨리 가야돼 형 그거 방사라도 그게 올라가 빨리 가야돼 형 내려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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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한번 던질게 응 바꿔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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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딱봐도 비싸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자 자 길이 어딨대 형 형 길 길 길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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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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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좋은거 있어 좋은거 있어 미쳤다 이거 근데 함선안에 두면 안되는거 아냐? 아니아니야 괜찮아 함선이 뭐 정화해주겠지 빨리 팔아버리면 되지 이 쪽은 이 쪽인가? 이 쪽인가? 어 여기 아닌데? 여기 아니야? 야 야 잠깐만 형 형 우리가 이 쪽에서 왔어 이 쪽에서 어 야 야 반대야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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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정문인데 저거 저걸 뽑으면 몬스터가 박자 발작한다고? 저기 멀리서 왔잖아 저기 종천가는 지금 아아 저기로 가야돼 저기로 가야돼 어? 여기 정문이잖아 우리 이쪽에서 왔잖아 이쪽에서 왔잖아 여기로 가야되는거 아니야? 일로 가야되는거 아니야? 여기 어 가격이 랜덤이래 여기 어딨어 여기로 여기로 해 전기도 다 나가고 몬스터도 따라오고 마지막에 뽑아서 가지고 가는거네 음 여기로 가야되 여기 여기 빠져나 여기 있는거같아 여기가 거기잖아 늠넘 어 어 늠넘 맞아 맞다 맞다 늪존이야 늪존 앞에 만지코일 두마리 무시무시 무시무시 만지코일이 뭐야 함선 여깄다 야 이거 대박 이쪽이야 형 이쪽이야 오른쪽 어어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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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능 괜찮아 계속 들고 있어 이거 요쪽에서 점프로 올라가 오케이 내가 양손 사야죠? 저쪽에서? 저거는... 아 80! 어? 물음표야! 야! 물음표야! 야! 물음표야! 이거... 이거 나중에 하자! 어? 어? 야! 어? 어? 시가! 시가! 시가라는데? 야! 시가라고? 형! 그게 안 들어간대! 안 들어간대! 형! 그거 서주면 우리 큰일나! 우리 방사선 다...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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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자.. 아... 아 어떻게.. 참 길었어. 진짜? 여기 시설 잘 못들어갔네 코어 뽑으면 코어가 핵심이 되겠군요 그래서 아까 판매가 갑자기 감싸선 감싸선 아 그러면 매 그것마다 이게 있나봐 그런가봐 그러면 이제 뽑으려면 마지막에 뽑아야겠는데 아니 일단 뽑아 어차피 마지막에 죽을 수도 있으니까 이제야 깨달았구만 그 전군은 마지막으로 뽑는거라고 알았나? 하하하하하하 왜이렇게 의기양양한데 뭐이렇게 의기양양해 몬스터들이 발작을 일으키니 꼭 마지막에 뽑으세요 아셨죠? 뭐이렇게 의기양양해 그리고 이거는 시가니까 그거 잘 알아두시고 가격이 시가입니다 시가 시가에요 랜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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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헤어허 아허허헤 랜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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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저래? 왜냐면 쟤는 메뚜기라서 그래 아 메뚜기야? 아 그래? 메뚜기야 배들 가든 메뚜기야 나왔어 나왔어 나 저긴 벌이야 흐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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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 흐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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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집 아니 근데 쟤가 입구에 있어가지고 어쩔 수가 없어 저 어떡하냐? 옷은 갈아입으면 뭐야? 옷은 갈아입니까? 저기 있네 내가 피가 없으니까 여기 지키는 게 나을 것 같아 전멸 방지 내가 전멸 방지 에이스 에이스 러너님 보자 러너님 러너님 에이스니까 컴퓨터에 뷰 모니터하면 선물 통제된다고? 러너님 어떻게 통제해 이걸? 아 아아 얘기를 못해 무..무..그게 없어가지고 음..뭐야 저거 T 뭐야 뭐야 K야? 문이네 이건 다 어? 어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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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너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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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삭해 음 잘했어 너넌 님만 살립니다 너넌 님만 저게 두개짜리라서 못들었을수도 있어요 다 실제 사람 바꾸기? 러너님 지키는게 나을거 같은데? 어 왜 안돼 지나가 지나가 지나가라고 쫄았다 아 쫄아버렸네 쫄지말지 그냥 가 과감하게 가 쫄아버렸네 쫄아버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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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몹이 써서? 이 아래가 몹이야 오히려 쫄아버렛 왕몹이다 다 왔어? 왔어? 문 열어줘? 문 열어줘? 열려있네 벌집이 앞에 있거든? 화랑! 아 형 이거 그렇게 하면 안되지 뭐 우리 암고 확인하고 열어줘야지 이미 열려있었어 그럼 나가 다시 나갈게 벌집 바꿔야해 병원아 널 위한 선물이야 어머 고마워요 형 벌집을 용원아 내가 유인할테니까 니가 딸래 좋아요 체력이 없어가지고 형이 유인하시면 제가 딸을 보낼게요 목 안돼 안돼 몹이다 몹이다 어 발견했다 발견하고 도망간다 빨리 뛴다 벌집 수집함 불닭 아씨 오롱 여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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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 정공연이 왜 죽었어 너 죽었어 아니 집에다가 벌집을 넣어주잖아 응 내가 넣었어? 아니 옥냥이가 넣는 거 같애 엥냥이가 넣었어 누군지는 모르겠어 벌집이 뜨리링 하면서 백 백 얼마가 뜨고 나 죽었어 그래 뭐 우리 근데 돈 많이 먹었으니까 근데 그.. 러너 오면 러너나 옥양이나 본격 따문데 나머지 두 명 중에 한 명만 살면 어차피 저 안에서 시체는 뭐 그거 없으니까 그지 그지 어? 또 먹었는데? 야 이게.. 공골차게 챙긴다잉? 저거 코어 아냐? 나가고 싶어요 어? 어디에 와? 갇혔나봐 아.. 여기.. 툴툴가 파이 정면역 정면역 거기 정면역 여기로 가 어? 내 시체 수가 있다 오면이가 응 저거 벌집 피자처럼 하네? 아 저거 박스 들고 어 손전등 하면 벌집 피자처럼 보인다 아아 앞에 가 응 그네 길을 못찾나봐 아.. 큰일났다 아니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정수야 와플 하나 먹어 여기 앞에 있다 와플 맛있겠다 어? 벌레 소비다 와플인 줄 알고 따라오는 거 아니야? 응? 담겼나? 왜 안나가? 왔던 길인가봐 왔던 길인가봐 왜? 아까 나도 그 관전 했거든? 어 왔다갔다 막 계속 이 근방에서만 왔다갔다 하더라고 어 런거를 보고 이게 혼자 먹고 난리라고는 거 아니야? 어? 어? 정권아 내가 놀라운 거 알려줄까? 뭐? 우리 인턴이었잖아 어 런어 지금 이름표에 아르바이트라고 써있어 아 그래? 바뀐거 보여? 러너 명찰 아르바이트 됐어 그니까 계속 경험치를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거 같애 오오 난 어떻게든 다가볼게 근데 알바가 인턴보다 낮은거 아니야? 여기서는 안그런가봐 어 그런가? 길을 못찼네? 길을 못찾고 길을 못찾고 고생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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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재훈아 아니 제가 안에서 털에서 끌 수 있어가지고 껐어요 털에서 껐어요? 안에서 털에서 껐었어 아 털에서 끌 수가 있구나 아 하아 어 근데 이거 뭐야 병건이 형 언제 죽었어요? 아 옥냥이가 안에다가 벌집을 넣은거야 미친놈이라니까 그래서 나 그 러너님 그 지나가는길 막 문 열어주고 그거 제가 한거에요 아 야 방안에 벌집이 있네? 여기서 해킹을 할 수가 있어 진용어 지금 못들어가고 있잖아 야 그럼 얘가 어떻게? 몰라라도 밖에서 출발하면 같이 갈건가봐 벌도 같이 데리고 가는거야? 쟤 뭐하는거야?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해? 쟤 오해 멤버 저거 봐 저 미친놈이야 저거 저 코앞에 괴물이 있어 괴물이 있어 지금 저 앞에 피 나라니까 저 피 나야 종수씨에도 갖다놨더라고 아까 보니까 주워왔어 몰라 주워왔어 간다 아 이러면 산걸로 치는거 같애 아 이러면 산걸로 치는거 같애 아 이러면 산걸로 치는거 같애 아 이러면 어떻게 돼? 산걸로 치는거 같애 어 들어왔어 강제로 들어왔어 대훈이 죽었어? 아 아 죽었네 언제 죽었냐 아 게으른 이 병 아 진짜 웃기네 극혐이야 진짜 많이 벌었다 많이 벌었다 많이 벌었다 아 극혐이야 와 벌집에 벌집에 왜 안해놨어 아니 이거 우리 얻어야되니깐 아 근데 죽었잖아 아니 나중에 넣으면 되잖아 나중에 아니 바깥에 어 이것만해도 형님들 129개다 야 이거 비싼거 아니 이것만해도 129여 이것만해도 우리 근데 벌집 밖에 돼 자 여러분 여기서 한번 정리하고 갑시다 아 아 아 아 지금 어 러너 진급했습니다 박수 와아 러너 지금 아르바이트생이에요 아 축하합니다 아 축하합니다 이름이 길어요 이름이 길어요 와보세요 어 저 뭐 바뀌었나요? 인턴에서 바뀌었나요? 명철이 바뀌었어요 아르바이트라고 되어 있어요 아 아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한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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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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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이제 생산적으로 갑시다 벌집이랑 장난감 큐브 하나면 끝나거든요 잠깐만요 벌집이랑 들고 계신게 오케이 근데 우리 돈 좀 넣긴 해야 되거든요 이게 상점에서 살라면 이따가 아 그러면은 일단은 갈게요 아 선물상자 열 수일때 이거 풀어보래요 이거 러너야 니가 풀어봐 이거 선물이다 아르바이트된 기념으로 아르바이트된 기념으로 아르바이트된 기념으로 서프라이 서프라이 지금 상사한테 러너야가 뭡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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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진짜 열 수 있네? 36짜리 진짜 열 수 있어? 야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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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좋은거 아 좋은거야 자 그러면은 이제 가자 가자 출발할게요 출발 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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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없어졌어 아 없어졌어 근데 이미 백상수 달라는 초과했을 어? 어이 잠깐만 저희 어떡하죠? 왜? 저희 이거 날씨 한번 보실래요? 아니 이게 왜 날씨? 어? 어? 홍수 홍수 지옥이 지옥이 날씨가 이게 큰일났는데 홍수 그... 땅냄 못 가나? 우리 어? 회사 건물 70%에 매매 중이야 어? 왜? 회사 살 수 있을까? 진짜? 진짜로 회사 건물 70%에 매매 중이야 사 회사? 얼마인지 몰라 가격이 안나와있어 그래도 사 기다려봐 그게 엔딩인가봐 우리 7도 올라있어 형 그거 응? 물건 뭐야? 회사에 물건 팔면 77% 값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하하하하 왜? 헵 헤헷 해봤어야 알지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그래? 하하하하 아니 얘가 글씨로 이상했어 종수야 넌 제대로 그러면 말하지 마라 속 터지니까 하하하하 아니 회사를 살 수 있지 살 수 있지 살 수 있지 어?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저 이거 지역은 어디 갈까요? 이거 옹양이형 봐봐요 그 날씨 응 홍수인데 이거 이동하면 1일 깎이는 거 아니야? 아 이미 지금 이제 1일 남은 걸걸요? 그니까 여기 이동하면 페널티가 있어 아 아 아 바로 이동하면? 어 어 헉? 페널티 없대 페널티 없대 아니 어차피 한 명이 지통실 있어도 됨 잠깐만 내가 한번 볼게 경로 위정을 홍수 우천 일식 일식 랜드 야 우천 가지고 우천이 그나마 익스페리멘트 오케오케 날카롭게 날카롭게 오우 자 그냥 하겠습니다 응 가자 정수야 오케 이미 저기 회원님들 여기 정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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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나사 빠진거 같은데 이거 자 니꺼 흐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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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앉아 너무 커 아니 이거 무리하면 안됩니다 이거 아까 제가 안에서 이걸로 조종할 수 있어요 문 열고 털에 끄고 할 수 있거든요 병거씨가 하세요 아 그래요? 존노잼이에요 딴사람 하세요 알려주는 그래서 알려준거에요 그래 아 그럼 제가 볼게요 그거 시청자한테 알려달라고 하면 알려줘요 하는법 오케이 알겠습니다 우리 아까 여기 거기네 늪 형님 예? 이거 들고 가세요 손전등 예예 주세요 예 어디갔어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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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치명이랑 가시고 그러면 어 그래 아니 같이 가자 같이 가자 그게 나야 아 이게 꿀 꿀 안진 밖에 내놓을게요 어 어 두고 오세요 오세요 오 저거 죽으면 안돼 저거 죽으면 안돼 저거 죽으면 안돼 뭔데 뭔데 가격이 안나와 저거 밟으면 더 자고 오 누가 붙어갔어요 가지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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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아아 공개에 있는 여기 길이 막혔다 길이 막혀 형 저거 밟지만 않으면 괜찮은거 같은데 어 한번 가봐 벽에 붙어서 가봐 이거 밟으면 안돼요 어 된다 된다 지른거봐 지른거봐 뭔가 있나문데 어 형 여기 문이 있어요 어 형 어 어 여기 뭐 먹었어 뭐 먹었어 어 여기 뭐 맛있는거 많다 어 여기 아 여기 어 형 치명은 나 밖에 하나 꺼내놨는데 잘했어 잘했어 잠깐만 이거 얼마야 어 여기 문 있는데 일로 건너갈 수 있어 44원 일로 건너갈 수 있어 야 갔다올까 어 어 어 이대로 돌아가자 하나씩 갖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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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문 여기 뒷문 아 그래요? 정문으로 가도 되잖아 우리 하나씩 들었으니까 자주 자주 그러한거 필요할까? 여기 밑에도 뭐 있긴해요 일단 갔다오 갔다오고 다시 오는게 날거 같은데 그럴까요? 나 그 정문에 하나 또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갖다 놓고 일단 저는 갖다 놓고 네 형 가시죠 그러면 근데 이거 손 손전등이 안 꺼져? 형 F 아 여기다 아 이걸 들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갑시다 갑시다 여기였나? 어 이상한 발수도 들리는데? 여기 아닌거 같어 형 형 형 아 위에 있다 귀물 있다 올라가올라가 아 여기 안와도 돼 아무것도 없어 선물감자들 밖에 없어 들리기? 쉿 쉿 대답해라 오바 나 나간다 못끼란다 뭐야 여기 끼었어 안 움직여 저기 여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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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떡하냐? 이거 어떡하냐? 아니 무슨 중계방송이야 뭐야 잠깐만 나와봐 아니 중계방송이냐고 아니 뭐냐 왜 중계를 하십니까 즐기고있어 알려줘야지 여기좀 얘기해봐요 아니 담담하셨겠네 아니 중계를 하고있어 자 안쪽에 몬스터가 없습니까? 아 나 완전 갇혀가지고 나오려면 어쩔 수 없었어 태훈아 가보자 네 네 으아악 으아악 아! 어느걸로! 아니 안보셨어! 아 지금 보셨어! 두마리! 아니 그걸 보는게 아니고 이거 봐야되는데 종수 지금 문 들어가자마자 몬스터 두마리가 왼쪽에 있기 땐데 병건이 시체에서 한마디.. 아 저 알려줘야되는데 이걸 봐야되는데 오른쪽 저희도 후문찾겠다고 알리는구나 에 지금 거기 병건이 시체지키고 있음 들어가자마자 왼쪽에 한마리 또 한마리 아 채팅을 안봐가지구 잠시되기 채팅을 알려줘서 안본데 그럼 이런 무전기를 못하잖아 지금 근데 오후 5시 될거거든? 어? 늙은형 돈에 유도하려고 치주로 알려줘야지만 알아 하긴 좋은.. 좋은걸 찾았다 오바 죽은걸 찾았.. 나 말이냐 오바 죽은건 어쩔수없어 오바 죽은건 어쩔수없어 오바 야 돌아가자 이거 죽은건 어쩔수없어 그럼 어디가나 오바 우리 돌아간다고 알리는구나 아하 확인 하긴 이지랄 함선 외부에 어 잠깐만 뒤에 엄청나게 빨간 큰게 있다 조심하라 오바 형도 죽는거 함선에 있으면 문 자동으로 열리면서 죽는다 오바 샌드웜 아니야? 뭐야 죽었어 그냥 자 터져버렸어 어이 뭐지? 땅굴에 숨어있나 본데? 아니 샌드웜같은게 확 올라오면서 막 그냥 해서 오아 자꾸 찾아 그래 가야지 옥냥이 뭐해? 뭐하는거야 옥냥이? 지금 함선 외부에 열일곱개의 아이템이 있으며 1322롤러의 가치를 지내었음 야 저 아이템이 저게 다 보이나보네 아이템도 보이고 세모모양으로 아이템이 있고 저거 막 문도 조절할 수 있고 이게 왜 안오지? 응 옥냥이원 들리나? 방향이 어딘지 모르겠다 어바? 자 대기 뒤에 지금 빨간색 엄청 큰 금마 있음 악마 있대 오케이 사라짐 사라짐 자 지금 보고있는 방향 그대로 직진하면 함선 나옴 확인 이 방향 맞냐 어바? 맞다 어바 정확하다 어바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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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하하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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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 아 뉴 뉴 뉴 아 저런 아 저런 아 아 망했어요 아 아니 아니 일단은 지금이 이상해 자꾸 이게 못 준비하려고 아니 저 늙은 여우가 아 똥씨를 어떻게 해봐 채팅으로 알려줬는데 안 듣고 아니 지통실 저 어떻게 해보라고 아니 내가 봤을 때 병건이 형이 더 잘해 진짜로 대훈아 대훈아 병건아 진짜 야 거 조심해서 떨어지면 떨어지면 아니 자기나 죽여놓고 대훈아 병건아 이러고 있어 아 어떻게 할거야 이거 그리고 자기가 무슨 벌이래 자 유인하자 헛소리 헛소리 헛짓 시작했죠 헛짓 헛짓 헛짓을 시작합니다 아 출발이나 해 김씨 여기 이 불빛을 보고 찾아와라 야 이거 출발에 이거 오른쪽 누르자 이거 이거 다 죽겠다 오른쪽 눌러 아니 안 움직이는걸 보면 알거 아냐 투표 눌러 투표 눌러 투표 눌러 투표 눌러 아 죽었구나 난 간다 아 죽었구나 아 죽었구나 난 간다 이 지랄 치즈 유도하려고 치즈 유도하려고 아 이건 오합지절들 이 오합 오합지절들이네 어 뭐야 야 빨리 출발해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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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고 아 또 채팅을 안 보고 치즈 유도하려고 치즈 유도하는가봐 제발 눌러 제발 눌러 일단 출발해 아 됐다 아 됐다 진짜 채팅은 절대 안봐 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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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선띠 어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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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한뜨린 출발해 빨리 출발해 인터넷u 토미널을 접근해 아진주 могу 오образ могут 타이밍 조금 배무 옥냥아's 왜 갑자기 가다가 늪에 빠졌어 늪는건 핸드세 패닉럭 패닉럭 그건 어쩔 수 없어 그건 어쩔 수 없는데 형 괴물 없다매 그래서 들어가네 없었어 아니 형 없다 그래서 들어갔는데 우리 눈앞에 괴물이 있었어 이게 왜그냐면 옥냥이가 내가 옥냥이 것만 보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무전기가 있으니까 스위치 해줘야 스위치 스위치 해줘야 돼 아 이거 이거 잠깐 무전기 아 없네 무전기 잠깐 템 체크 좀 합시다 저희 예 템 체크 저 무전기 하나 있습니다 무전기 프로 사십쇼 프로 무전기 무전기 아니 무전기를 왜 사아 어차피 계속 죽을거 뒤질건데 아니 무전기 사아 살거 사아 뭐 아니 뭐 이래옥푸면 왜 사아 아니 이게 지금 아퍼 내 말을 들어보세요 지통치를 해보니까 니들이 말을 듣기 전에 빨리 움직여요 말을 듣고 움직여야 되는데 그냥 혼자 뛰어다니자고 그냥 앞으로 가있어 내가 지통치할게 내가 그러면 무전기 하나랑 무전기 하나랑 무전기 하나랑 손전등 있는 사람 손전등 프로 손전등 두개 사야됨 프로 손전등 두개 프로 손전등 두개? 네 두개 야 이거 그럼 무전기 러너가 들어 응? 자 옥냥이 옥냥이 저 괜찮아요 형 이 형이 뒤에서 들면서 해주면 될 듯 철수 형이 해봤으니까 양보 보러야되는데 어어 그래요 그럼 프로 그럼 어쩔수 없다 우리 그냥 가야돼 어쩔수 없다 가자 1달러 났다 1달러 아이 그 그 그 사지마 돈 아까워 야 무전기 정할게요 무전기 놓고가 아 무전기 놓고가 내가 내가 지통치를 해줄게 돈 아까는 무전기 놓고 하라고? 무전기 놓고 간 왜 지통치를 어떻게 해줘 무전기 하나밖에 없잖아 아 돈이 없어서 아 돈이 없어서 어어 어 돈이 없어 돈이 없어 잠깐만 나 그러면 그 경로좀 볼게 아니 근데 무리 경로 했어요 경로 했어요 경로 아 오케이 오케이 아니 근데 이래서 무전기가 없는데 오늘 팔아야되는게 나나봐 이게 돈이 없어서 문 열어주고 문 닫아주고 하면 돼 근데 다 팔았으면 우리 죽은거 벌금으로 다 나갔을 듯 아 맞네 근데 그게 퍼센트로 나가던데 맞죠 어 여기 공격적인 생명체가 많아 어 종수 종수 앞장서 나 앞장서 일만 참자줘 나 길치야 일로 오세요 이렇게 되나 아 이렇게 돼 네 무전기 있죠 없어 어 여기 조심 여기 이대면 안돼 아아아아악 아하하하하 아하하하 아아아아아아악 아아아아아아악 거기다라아 절로가 아니 절로가 살 수 있어 살 수 있어 아직 살 수 있어 나 살 수 있어 살 수 있어 살 수 있어 나는 이상한거 같은데 난 이상한거 같은데 난 이상한거 같은데 난 이상한거 같은데 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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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형 형 다 죽었어요 어 뭐 형 형 형 다 죽었어요 뭐 어떻게 된거야 형 형 형이랑 나랑 손 좀 두고 가야되요 형 드세요 형 가자. 형 늪에 빠져 죽었어요. 둘이 정수.. 정수는 안 죽었는데? 정수는.. 아.. 우리 둘이 벌러 가야 돼. 형 무정기 집에 냅두고 오셨어. 니는 왜 죽었어? 아니 나도 옆에.. 형 이거 어쩔 수 없다. 우리가 형들 먹여 살려야 돼. 니는 왜 죽은거야? 형 거기 늪조심. 극형이야 진짜. 형 일로와. 난 옆으로 달리다가 못봐서 그런거지. 저기. 형 여기 후군에 가서 따다다다 털고 갖다 털고 소지판에 버릴걸. 야 대신 욕심부리지 말자. 지금. 우리 몸값은 벌겠다. 아니 근데 야. 넌 왜 살았냐 형들 죽었는데? 형들 죽었는데 넌 왜 살았냐. 형 저는 늪에 안 빠지죠. 아니. 형들이. 됐다 형. 이거 되게 비싸고 먹었어요 지금. 알아요. 저거다 저거다. 어차피 열쇠는 싸서. 저거 문 여는 용으로 해야 돼. 문 여는 용으로. 이리로 오시죠. 응. 조용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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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히. 뭔가 이거 내 생각인데. 어. 너랑 나는 함선 주변에 있는건가? 어 뭐라고? 너랑 나는 함선 주변에 있는건가? 우리 함선 주변에 썼어. 우리 함선 주변에 썼어. 우리 함선 주변에 썼어. 우리 함선 주변에서 죽은거야. 아 그렇구나. 형 저거 이거. 왜냐면 열쇠 먹었잖아 지금. 어. 그 열쇠가 정문용일지도 몰라. 그게 열쇠가 그냥 잠긴 문 다 열리거든요. 그렇지. 극혐이다 진짜. 잠깐만 그러면. 입구에다가 아이템을 버려놓자. 아 그거를. 아냐아냐. 지금 위치 좀. 야야. 벌벌벌벌벌벌벌. 어. 일로 올라올라. 아 근데 이거 약간 3D 멀미 난다. 정문. 갖다 놔도 될 것 같은데. 너 갔다올래? 너 갔다올래? 나는 정문 좀 하고 있을게. 내가 가서 찾을게요 형. 어. 극혐이네. 이거 5명도 할 수 있나? 모르겠어. 아 모드 깔면. 아니 5명 하면 더 재밌을 것 같은데. 사람이 많으면 더 재밌을 것 같긴 해. 30명도 된대 30명. 아 진짜? 졸라 많은데 그러면? 30명. 65따라. 와. 와. 많이 벌겄다잉? 야 저 앞에 버리는데 이거 왜 나가는 거야? 조용히 하다가. 형들 목소리 들으면 뒤로 빠지잖아.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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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 한 10명 정도 있어도 상관없을 것 같애. 흐흐흐흐흐흐흐흐. 아니 더 안 좋을 수 있는게. 아니 왜냐면 시작하면 한 2명 돌연사하고. 아니 근데 생각해봐 병건아. 그럼 죽을수록 시체 수거비가 나와서. 응. 여기 다 기다려요. 4시까지만 기다려. 내가 정문으로 오라 그랬으니까. 저 정문 들어간거 아니야? 아 타르코프도 이런식인가? 그래서 막 파밍해서 가꾸고 아 타르코프도 이런거야? 그럼 재밌겠네 타르코프 근데 그건 총을 쏴야 되잖아 그치 그리고 인간 상대로 해야지 인간 상대로 이거는 그거잖아 PVE잖아 여기가 정문이잖아 맞아 PVE가 아니고 뭐라고 해야돼? PV...C? 컴퓨터 아냐? 아니 그게 컴퓨터로 하는건 PVE가...이고 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 너랑 나랑 타르코프하면 어 저기 앞에 있는데? 아 그럼 최악이야 내가 타르코프 하잖아? 샷발도 안좋아가지고 우리 지난번에 같이 배그 한번 해봤잖아 대우나? 아우 끔찍해 아우 러너님이 타르코프를 해봐가지고 잘하시나보다 어쩐지 예습해왔네 아 이것도 예습하고 또 옥냥이가 안해오니까 또 러너... 어 묻어놨는데? 아니 옥냥이 진심으로 예습 안하잖아? 그냥 내급이야 내급 저번에 포도킹할때 예습 안해오니까 똑같잖아 그냥 아 맞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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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도 예습빨이야 아 예습... 이해를 못한다니까? 예습을 안하면 이해를 못해 야! 아 물고기 뭐야 아아... 지금 몇시야? 오후 8시인데? 야 가는게 낫지 않겠냐 이거? 가는게 나아 가는게 나아 어 가는게 나아 나 죽어가지고 야 어 가는게 나은거 같아 우와 야 잘했다 야 됐다 한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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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형 내가 봤는데 거인이 올라오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거인들 뭔가 되게 쿵쿵 이러들이면 어 근데 많이 죽어왔는데? 근데 많이 죽어왔는데? 많이 죽어왔다 야 너 많이 일부러 안했지? 오 야씨 야 이거 봐 우리 부자야 이거 봐 돈 많이 벌었다 와 근데 이거 봐 여기 케빈 내 봐 케빈 내 아 근데 두명이 죽어가지고 자꾸 먹여 야 그만해 아니 그 한잔해 한잔해 아니 형님들이 나이스 나이스 아 예 자꾸 물에 들어간거 아니 아니 자 보세요 그 돈이 없으니까 빠져나갈 돈도 없어요 손해가 절대 손해가 아닙니다 올려줘 올려줘 절대 손해가 아니야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다 여기 지금 아니 근데 우리 하루 남았는데 이 돈으로 안되어 지금 아니 여기 많아 speed 이게 현물로 갖고 있어 현물로 현금으로 갖고 있으면은 가치가 점점 떨어져요 야 이거 누가 정리했냐 이거 자 이번엔 진짜 제대로 해봅시다 힘내서 자 한탕 제대로 합시다 내가 남을게 내가 내가 아 근데 남을 수가 없어 남을 수가 없어 생각해보니까 무전기가 없으니까 무전기 없어도 안에서 열어주고 그런게 있더라고 아 그거 있어 내가 그거 할게 그럼 열어주는거 할게 그리고 내가 그걸 알려줄게 문 있지 문 문을 내가 열 수 있고 그 터렛을 끌 수 있어 그래서 문 앞에 내가 닫으면은 그 앞에 괴물있다는 뜻이니까 닫히면은 가지마 어 좋아좋아 침통실 한번 간다 든든한데 든든한데 굿 갑니다 좋아 자 간다잉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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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탕 벌어보자 한탕 벌어보자 오 고깝다 오 여기 좋다 아 여기 알지 느낌 알지 느낌 알지 아 느낌 알아요 느낌 알아요 스페니언스구나 어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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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니언스 뭐야 스페니언스 뭐야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터 마 모니터구나 러너 토글 레이더 캠 이거 여기선 어떻게 해 아 보인다 보인다 러너 어어 아 넙이 아니구나 하하하하 왜 왜 나눠졌지 오케이 오케이 계단타고 내려가서 왼쪽 자 뭐 내가 할 수 있는게 아니고 자 바로 들어갔지? 대문에 어떻게 바로 찾았냐 응. 저기 막혀가지고 돌아가고 저 밝한 색 점은 뭐지? 조그만 점 저렇게 조그만 할 수가 있나? 저기 저렇게 쪼끄매? 점이? 아 밸브 T T H 어 저기 터렛 하나있다 자 T 어 M9 아구나 문이었네 저 위에 저 위에 그거 하나있고 없고 없고 아직 괜찮아 어? 같이 다녀야되는데 오케이 저 위에 터렛 하나있어요 문 열어주라고? 어디로 열어줘? 저거 내가 안 열어줘도 열수있는거 아니야? 아 아니야? 야 잠깐만 스 스 위치 아이씨 스 스 오 오 오 오 뭐야 이거 오 오 어떻게 된거야 오 스위치가 안돼 오 오 오 오 오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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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네? 스 스 스 스 스 아니 왜 갈라지는거야 알아보기 힘들게 그래도 아이템 2개 갖고 왔네 근데 몹이 안보였는데? 벌레가 붙었다고? 스캔 함선 외부에 12개 아이템이 있으면 총합 732원의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빨간점이 없던데? 아 그래요? 빨간게 종수한테 딱 붙어있었어 팔자죠 스위치 바꾸기가 좀 어렵게 해놨다 스위치를 계속 쳐야돼 그냥 이것만 갖고 나와 어쩔 수가 없어요 오른쪽에도 하나 있긴 한데 스위치 복부도 하면 안되냐고요? 스위치 스위치 이게 써져있는데가 안보여 스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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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se ρόgeald s만 쳐도 되냐고 해보고 복붙 스위치 아 된다 왜 안나오지? 그만 나오지? 데리고 올까요? 왼쪽 상단 무슨 뜻일까요? 달러 1달러 뭐야 이거 내가 본다고 달라지는게 없잖아 아니 이게 모니터링 하면서 문을 열 수가 있대요 어 엄청 뛰어가는데? 아 문은 시간 지나면 열려요 괴물이 딱 올 때 일시적으로 닫는 거라서 자동으로 열려 함선 주변 빨간점 저거 뭐야 저 빨간색 뭐야 정수 시체다 아 나구나 아 고생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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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출발하자 심하이 정수 형이 죽은게 천만 다행이야 만성형 출발 아 많이 바꿨네 옮겨 옮겨 야 이거 제대로 뽑았네 아 고생했어 종수가 됐고 그냥 죽어봐서 그런가 보다 야 이게 이해가 안 나오네 내가 페이스 허버를 잡고 죽었지 나이스 나이스 자 이러면 계산 좀 해보자 일단은 저거부터 까고 이거 3개 까야될 듯 보관 안되는거? 오케이 오케이 형 근데 우리 아이템 사야된다며 어차피 사야돼서 한 200달러 정도 아 다팔어 그냥 다팔어 다팔어 너네 싹 다팔어? 아키똥이야 아키똥 아 이거 내가 싹 다팔는거 준다 응 바닥에 설치할게 우리 춤춰야돼 그거는 이따가 나중에 한번 쓰고 오 오 압니다 싹 다팔고 납치가 갈 수 없나 일단 이거 구글 팔고 군박스가 뭐지? 네이스 제펀? 어이 조용해야돼 먹었나? 어? 저 정사원 됐어요 오오오오오오!! 형은... 형은 정사원이에요 정사원 됨다 아 축하해 어디봐요 아 사원이네 정직원 됐습니다 종수씨 한번 볼까요? 어 종수씨 지금 막 시작했어요? 아니 아르바이트생은 누가? 넌 뭐해요? 집통식에서... 저 뭐해요 저는 왜 전부 다 인턴이냐고 아 저는 그 묵묵히 그 남들이 학교실 일을 했잖아요 앞으로는 묵묵히 하지 말고 좀 시끄럽게 하세요 남들이 좀 알게 아무도 주잖아요 예예 알겠습니다 다 챙겨가지고 나오세요 예예 저희 그리고 이거 다 판 다음에 시킬게요 개복지 뭐야 이거 개랑 어 여기 있는데 여기 왜 표지판 같은 게 안 주어지지? 요거? 표지판 잠깐만 이거 버그인가 보다 버그 같은데? 이건 포트를 안겨두자 예 어쩔 수 없을 때 무전기는 냅두고 어 포트를 안겨두고 요거 요거 안가져가져 저거 버그 같아요 하하 가시죠 총들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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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얼마를 아나 이번에? 야 이거 얼마야? 한 400원 주지 않을까? 어 형 우리 운전대도 있다 여기 운전대랑 어 운전대 운전대 무전기 놔주고 우리 아까 846 와아아아 잘다 어 여기 철판도 있다 철판 도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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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까나 으악 유아장치 이상하다 아... 오게... 이거 무전기 하나 또 삽시다 조종해야지 손전등 일단 없는 사람 계신가요? 두분 두분 손전등 여기 하나 있고 저거는 쓸만 안돼요 저거 별로에요 저거 필요하긴 해 저거 아껴 쓰잖아 정지 표지판 저거 있는거야 없는거야 있는건데 버그로 이거 지금 저거 나중에 꺼내야 돼 프로손전등 두개랑 무전기 하나 잠깐만 무전기 누가 하고있어요? 무전기 하나 밑에 있고 하나 차고 수동시를 한번 하자 무전기를 여러개 사놔 정지 형 뭐하시는거에요 세일하면 하나 사놔 아니 형 정지 형 뒤에서 뭐하는거에요 지금 진짜 정색하게 만들죠 진짜 정색하게 만들죠 하하하 하하 오지마 뒤로봐 뒤로봐 하지마 하지마 정수씨 우리 제발 곱게들읍읍시다 아 좀 참아 하하 ㅋㅋㅋㅋ 하하하 아 미치겠네 어디서 하나 더 두개 네 제가 두개 주웠어요 오케이 아 정수씨 하나 드세요 아, 고맙습니다 러너님...러너님 비례해요? 아, 저 오래시 있어요 우리 무정기도 시켰거든요? 무정기도 이따 가져가고 할인하면 잔뜩 좀 사놓죠. 벌크로 좋아요 무정기 가져오십쇼 무전기 하나 하고 돈을 써놔야 되나? 왜냐면 이게 죽으면 퍼센테이지로 깎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얼마 있는데 우리? 지금 400 있어요 저희 4대기면 10대 못 여나? 비싼 별 가면 안돼? 비싼 별이 비싼 별 못 가 비싼 별 가야 돼 비싼 별 가야 돼 비싼 별 가야 돼 비싼 별 가야 돼 비싼 별 한 번 가보자 비싼 별은 550 해야 돼요 우리 그 아니아니야 종수씨 245 245로 할당량 돈을 아끼면 안돼 순간이동기 하나 사자 순간이동기 순간이동기가 어떻게 쓰는거지? 와 375인데 이거 뭐지? 그래 그거 하나 사보자 뭐하는거야 종수씨 눈깔에 이거 붙이니까 자꾸 같네요 그러면 순간이동기랑 철제 삽 사면 되겠다 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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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삽이랑 순간이동기 비를 눌러서 함성 물체를 재배치하고 비를 눌러서 다시 확정합니다 종수씨 부술도 아래층 갈게요 어떻게 되겠냐 함성에서 레이더에서 모니터링 중인 사람을 순간이동시킨대요 오오오오오 버튼 누르면 10초에 한 번씩 쓸 수있나봐요 괜찮죠 전멸이 된거는 개사기 야 시체도 회수 가능하대 이렇게요 그러면은 그 레이저 있잖아 우리 어때요? 뭐야 어떻게 했어? 아 아이템은 떨궈진대요 아 근데 시트 회수가 어디야? 시트 회수도 되고 살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짜잔 어 좋은데? 근데 왜 안오지? 없애버렸어요 샀어? 어 왔다 온거 아니야? 아니 순간이동기 어디있지? 산거 아니야 너? 아까 샀는데? 놈들 잠잘 생각하지마요 야 함선 안에 설치됐듯 여깄다 여깄다 여깄네 이거 여기 여기 어 뭐야 이거? 여기 여기 침대가 없어졌어요 아 그거 정수가 뺨 내가 뭐 시켰냐? 어차피 안잘거잖아 아 이거 삽 아니야 삽 네 삽이에요 어 거기가 지금 뭐 시켰는데? 아 여깄다 여기 여기 모니터 왼쪽에 버튼있다 어 뭐야 어 gitu 여길 밖에 아 그러면 데리고 올 수 있는데, 하나씩 다? 아 사람만 살려고 올 때 그러니까 이거 여기 잘해야겠어 이거 위험한 순간에 바로 해줘야 돼 그러네 그러니까 이거 잠깐만 종수형 재나보자 어디 어떻게 눌러 이거? 이거 일단 모니터링을 다른 사람 어 됐다 됐다 아 이게 시간이 좀 걸려 그리고 시간이 좀 걸리네 아 그럼 이걸 놓고 이거 아이템은 다 놓고 오고? 철제.. 아이템 넣고 오고 근데 철제 삽 어딨어요? 여기 있어 여기 있어 나 소환해봐 나 바닥에 소환하긴 해 잠깐만 오오오오오오 아 이렇게 아 이렇게 놓고 오는구나 위에 위에 놓고 왔어 손전등 여기 손전등 어? 손전등? 아 여기 아 이런식으로 놓고 와 뭐 라고? 응? 무전기? 무전기 아까 두개 시켰는데? 이거 긴급탈출이네 진짜 에 근데 요거 모니터링하는 사람이 되게 잘해야겠다 어렵네 아 모니터링 모니터링 나 아까 했으니까 이제 나 안함 아니 형 모니터링 한 명을 정하자 쌈노잼 그러면 그러면 네 종수형 한번 하자 종수형이 왜냐면 러너랑 나랑은 가야돼 흐흐흐흐흐흐 아니 종수형 아니 종수형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어 할건 해 어 그러면은 철도 없으라고 아니 어쩔 수 없다니까 러너랑 나랑은 가야된다니까 아이고 죽은 사람중에서 다음 다음 모니터 하자 죽은 사람 그래 이거 집어 이거 집어 이거 집어 그러면은 이거 충전기였다가 넣어놓게 나 안쓰니까 어어 종수형 여기 그 집으세요 이거 어떤거 아 무전기? 오케이 왜냐면 나랑 러너는 가야돼 나만 믿어 갑시다 아 오늘 당직 일단 종수형으로 갈게요 어 이거 신기하다 당직 사람이 전반한다 오늘 당직 무어 차돌정보기 여린 city 우리 남국어 차돌 driving 확인 나 이거 안돼 자 일단 움직이겠습니다 나 잠깐 화장실 어 나 목소리 성신 안되지 움직여나 움직이기나 아 그럼 화장실 다녀오겠습니다 네 아 전화를 안켰다는구나 серд다 버것 아 아 전화를 안켰다는구나 잠깐 affairs 근데 고분간? 전방에 고분간? 나 화장실 좀 왔다니까 후방이거든? 흐흐흐 아하하하 이렇게 하면 전방이거든 흐흐흐 나 소환해봐 이병건 예 말 안 들으면 혼내릴거야 아니 왜 이렇게 느려 소환을 바로바로 해야지 긴급상황 이따가 이러면 바로 소환 아니 그니까 그 버튼을 빨리빨리 눌러야지 자 긴급상황하면 바로 해야 돼요 자 훈련해봅시다 알았다 오바 아아아 들리나 오바 아아 들린다 오바 차돌 짬뿡 발음이 이상하다 짬뿡 짬뿡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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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디갔어 음영 긴급상황 긴급상황 소환 소환 어? 바로 소환했어 오빠 아아 미리 누른거 같은데 오 좋다 이거 개사기다 미리 누른거 같은데 어 이거 개사기인데 반응속도 굉장히 빠른 긴급상황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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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쿨있잖아 쿨 쿨이다 쿨 쿨 하하하하 자 이거 훈련해야돼 우리 훈련해야돼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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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명씩 훈련하자 자 누구든 할수있어요 이거 아아 좋아 좋아 확인 자 차돌 탁봉 자 출발하겠습니다 자 출발합시다 자 출발한다는구나 아아 어 이거 무전기 우리 무전기 1인당 1인당 하나로 샀습니다 아아 어 어 근데 나는 없긴 한데 지금 아 이거 수샘 이거 수샘 아니 무전기를 저거 한명을 어 들고있어 바닥에 있는거 수샘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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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부샘이 좀 처음이야 어? 처음 불었어요 323 벌면 되지 이거 첫날부터 빡빡하게 벌어야돼 응 순간이동이 있으니까 좀 공격적으로 하자 이거 밖에 안주는거야? 응 멋진 한번 가봐야겠다 이거 왜 안써 돈 많은데로 가 어디가 돈을 많은지 모르겠어요 아직 오늘 하루당 120일 오케이 121이면 충분히 할만하지 아 이게 이게 끄는게 있어? 아 깨는게 있어 이 게임이? 아니 이 게임 깨는게 있어? 깨는게 있는거 같아요 깨는게 있다고 이게? 요거 쓰세요 요거 그런거 같은데 무전기 쓰세요 뒤에 무전기 아 네 잘 다녀와라고 봐 갔다 오겠습니다 갔다 오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다가오겠습니다 오늘 밤에 춰니까 문 닫고 가라고 봐 하하하하하하 문 닫고 어떻게 나가 아니 문닫고 나갈수 있긴 해 자 여기서? 아 이렇게 깨 갑시다 출발 저기 있다 저게 정문이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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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늪 조심하고 발 보인다 오바 어? 훈련 한 번 해볼까? 잠깐만 이거 긴급상황을 모니터링... 아 그거 안 알려줬는데? 사람 맞고는 거? 그... 모니터링하는 사람이 소환된다 오바? 안다 오바! 안다 오바! 똑똑하다 오바! 자 왼쪽부터 가볼까요? 고고고 어? 내부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대 어 그래? 그 일단 왼쪽으로 여긴 클로 여긴 클로 내려가야 돼 오른쪽 한 번 가볼게 같이가 같이가 어 있어 있어? 오케이 난 여기 오른쪽으로 같이 가볼게 왼쪽! 어! 나 거기 들어가 들어가! 잠깐만 왜 나 혼자지? 있음 있음 뒤에 있음 옥냥이 형 어디갔지? 따로갔어 옥냥이 따로간 형 여기 먹을 거 있다 오케이 오른쪽으로 들어오고 지워넣으면 저기 비상구 있다가 뭐야 지금 침착맨의 위치에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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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갑시다 이쪽으로 오시죠 옥냥이 따로감 옥냥이 따로감 앞에 내 앞에 문 열어주셈 어 뭐 좀 열어주십쇼 어떻게 열어주? 그 치즈 쏘라 그래 오케이 열었다고 봐 잘했다고 봐 괴물 오면 문 닫으셈 오봐 아니 말을 못 내 말이 안 들리지 형 형 제가 드릴까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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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이죠 어 뒤에 뭐 있다 뒤에 뭐 있다 옥냥이다 나인 나인 형 이리로 오십쇼 이리로 오십쇼 이쪽으로 안가봤지 네 어 근데 이거 뭐죠? 저 문 문 문 문 문 오오 나사 나사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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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전호 꽉찼습니다 이 쪽으로 나도 한 칸 남았어 이쪽으로 오십쇼 오게이 오게이 대기대기대기 어? 크겠다 오봐 오게이 이쪽으로 오십쇼 어디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케이 머신걸이 있듯 어? 아 꺼어져 아 오케이 오 잘 꺼었다 오오 잘 꺼다 잘 꺼다 와 아 계속 꺼져야된다 오바 어디로 가나 오바 엑스트 엑스트 어 잠깐만잠깐만 기다려 기다려 야 대형아 나 왼쪽으로 뛸게 형 나 갑시다 나 갑시다 나 피없는데 나 피없어 정면으로 바라보고 오른쪽으로 가면 두개 있다고 봐 정면바라보고 오른쪽? 여기 딘다 일단 난 나간다고 봐 아 템 받고 나갈걸 템 받으려면 또 저 따발총 있어서 템포? 템포 쓰면 짐을 다 놓고 가요 템포 쓰면 짐을 다 놓고 가요 템포 쓰면 짐을 다 놓고 가요 템포ük 될 거 같아 이 근처? 저거 뭐야? 오른쪽? 오른쪽? 어디지? 방금 로고 여기 아닌데? 정문쪽으로 왔으니까 정문에서 찾으면 돼 그니까 정문에서 찾아가면 되지 방향으로 뭔 소리야 여기서 이렇게 걸어왔어 그지? 아! 야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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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사! 치즈 쏴! 치즈 쏴! 아! 아니 이게 꺼도 잠깐 꺼지는 거래요 아니니까 그걸 계속 지켜보면서 끌 수 있는데 추모를 표한다 그만해 미쳤나봐 아 가자 뭐 온다. 근처에 뭐 있다 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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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대 가야대 컷이 있다 출발해 아니야 움직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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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야.. 아.. 야 이거 어떡하냐 이틀동안.. 아.. 미치겠다.. 야 이거 진짜 많이 벌어와야 되는데 형 우리 아까같이 아이템 많으면 왔다리 갔다리 해야 돼 그래 그래 맞아 나갔다가 다시 오든가 어? 그래도 많이 먹었는데? 야 무전기가 하나씩은 있어야겠는데? 아.. 안되지 이거 지동실 메타 하면 안될 것 같아 아니 지동실 꺼지긴 해야돼 신번을 계속 정지해줬는데 잠깐 시야가 바뀐 사이에 거기서 죽었어 아 그니까.. 일단.. 내가 봤을때 지동실 빼고 둘둘해서 아니 있긴 있어야돼 문을 열어줘야돼 문을 열어줘야돼 문을 열어줘야돼 문을 열고 아니 병건이 무전기 안들렸어? 난 무전기가 없었어 무전기가 없었어 무전기가 없었어 짬통실.. 짬통실.. 아웃 아이템을 형 너무 많이 들고 가면 안되겠다 무전기까지 들고 가니까 많이 못먹네 나도 그냥 손전등 하나 갖고 할라고 그러면 몇명은 무전기 몇명은 후레쉬 이렇게 가야돼 이거 좀 애통안.. 뒤통안 있는데 짬통실 한번 더 해야돼 아니 그리고 내가 병건이가 죽을거 같아서 살릴려고 그랬는데 아이템 아까와서 이제 할 줄 알았잖아 이제 짬통실 한번 더 하고 나랑 대훈이가 왔다갔다 하면서 여기 다 털고는게 맞아 아까처럼 응 오케이 오케이 underground 패트 작형 뭔 뭐 들고 가세요 지금? 종수형은 여기 있는거야 아 철수형 여기 계시고 무전기 없음 우리 문만 닫아주세요 문만 닫아주면 돼 여기 맞잖아 여기 여기 이제 익숙하네 여기면 왜 왔어 근데 종수형이 저기 있을 이유가 있어요? 문 어? 뭔 소리야? 야 직진 있고 어 여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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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템이 없네 아 텅텅 미었다 가자 가자 어 백자 백장가? 어 여기 있다 플라스크 어 형 이거 뭐지 잠시만 어딨어요? 나 이거 띵 있는데 에이 좀 먹었다가 퀵 구해볼게 퀵? 어 어 거기 없어? 어 형 다 먹고와 어 나 거기 왼쪽으로 갈게요 어허 요거 집으로 갔다올까? 불안한데 이쪽에 뭐 있는데? 여깄다 여깄다 네 먹었음 오케잉 클리어 내려가시죠 갔다올까? 갔다옵시다 예 갔다오는게 기본방이네 공영이요 요 근처라서 또 공영이요 어 우리 갔다올까? 응 갔다옵시다 갔다옵시다 고고고 어 갔다 놨나보네 갔다왔네 정권이 형 데리고 다니래 어? 여기였는데? 이쪽인데? 어 일로와 일로와 형 어 여기네? 아 미치겠네 오케오케오케 정권이 형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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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오케 왠만하면 왠만하면 좀 붙어 댕겨 왔어 왔어 아 난 근처라가지구 나 알줄 알았는데 아니네? 어 그 변거다 그리고 여차하면 내가 넌 불러드릴게 어어어 아 이제 알아 여기여기여기 뭔지 알아 뭔지 알아 아 여기네 흐흐흐흐 그래 이렇게 중간중간 왔다갔다 하는게 젤 나아 가야되요 형 저는 2층 갈게요 여기 근데 뭐 억울거 갔어요? 어 갔는데 여기 없다 너 어디 어디 보고 온거야? 너 어디 어디 보고 온거야? 저 형 저쪽은 다 봤어요 어 저 여기 하나 먹었다 형 여기 많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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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열쇠를 먹었고 아 이쪽으로 갔어 이쪽 옥양아 여기 비쳐봐 아 여기 가지마? 일로 가도 돼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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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뛰어도 되는구나 아 안뛰어도 되는구나 여기 막혀 없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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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어디 안 간거지? 다 간거 같은데 이제 거의 여기 다 간거 같은데 아 저기 문있다 지하 갔나? 지하를 모르겠어 여기도 문있어 여긴 그리여 없어 여기도 없어 여기도 없어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일로 돌아서 나가자 지하로 있나 지하? 여기 뭐지? 아 여기 문 열어봐 뒷문 열어봐 어 여기 지하도 있는데 잠깐만 어? 여기 안 가본 데다 지하로 물있다 지하로 물있다 아 여기로 이어지네 아 여기로 이어지네 아 여깄다 어 여기 먹을게 없냐 근데 그러니까 먹을게 없어요 아 여기로 이어지는구나 아 여기로 이어지는구나 여기 있다 어 여기로 만들다니 들고 나가는거 아 신기해 아 아 괜찮아 괜찮아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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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여깄어 나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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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잠깐만 잠깐만 퇴로 퇴로 보고하자고 아까 있었어 기다려봐 나 손전등이 없거든 기다려봐 여기 먹었다 나있어 먹었다 치고 어디가 퇴로야? 몰라 볼게 한번 아까 뒷문이 있었는데 몰라 라이틴이 없는데? 너무 먼데? 너무 먼데? 돌아가는거? 그치? 어? 손전등만 가? 어 여기 문 열린다 봐봐 왜 문이 열리지? 왜 문이 열리지? 종재형이 연거같은데? 슬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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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애틀새끼 틀리지마 어 종재형이 다가줬다 아 오케이 종재형이 다가줬다 탈출로만 확보하자고 잠깐만 맞아 맞아 탈출로만 알면 되는데 분명히 나 봤는데 탈출로 여기 내려가서 여기 있는거 같지 않아? 여기 내려가서 여기 있는거 같지 않아? 아 이거 80원 먹어야 되는데? 어 여긴데 어 구애 근데 80 어 이건 어쩔수없어 근데 80원이 있는걸 어떻게 알아? 이게 80원짜래 형 아 저 뽑는거 어 잠깐만 내가 같이 볼게 이거 어 어 이거 내가 뽑아야되는데? 어 형 이쪽 뭐야 이쪽와봐 형 여기 후레쉬 어딨어 너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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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형 반대편 일로와 80원짜리 오세요 80원짜리 아 80원짜리? 어 어 뭐야 글로왔네? 야 여기 여기가 여기 뭐 있지 않을까요? 여긴 뭐 있지 않을까요? 여기? 응 이렇게 일단 뽑아서 나가자 이렇게 뭐야 소환했나? 아 야 어차피 거미한테 걸렸으니까 뽑는 게 맞지 않아? 근데 전등이 없네? 아! 아 아, 아, 슬라임 아 아 왔던 데 아냐? 으악 계단이 없어 어이, 뭐야 여기가 아닌가? 아이씨 아이씨, 진짜 뒤에 오는데 어, 여기 있다 아이씨 어디로 가야 돼? 아이씨 소원! 소아앗! 소아앗! 비쌍! 비쌍! 함순 소아앗! 함순 소아앗! 비쌍! 비쌍! 함순 소아앗! 아씨 돌아왔잖아! 아 이리로 가면 안돼 거미있어 비쌍! 아씨 비쌍! 야! 함순! 함순 소아앗! 다 죽은거야? 설마? 다 죽었어? 다 죽었어? 뭐야! 다 죽었어! 아니... 아니 안했는데 어떻게 죽어! 안했는데 죽었어! 내가 순간이동 시켰는데 괴물이 왔어 어? 아 그래요? 아 같이 왔어요? 아니... 밖에서 들어왔어? 밖에서? 밖에서 들어왔어? 어... 아니 왔는데 시치 한마리랑 고추 한마리가 왔어! 아... 소리 듣고 왔나봐 우리 어떡하지? 하루만에 360을 줘야나 아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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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내가 여기 스캔해보니까 이 지역에 방금은 다먹고 한 320원 정도 남았고 그 전에는 막 1200불 남았고 꽤 많아 1200불? 어 맨마다 어디에 있는거지? 어떤 멤버 1200불 있고 막 이래 어디에 있는거야 대체? 몰라 막 소망이 있어 일단 오늘 코어는 뽑아야돼 4명 다 음주기잖아 어디 갈까? 벌집도 털고 벌집 3개만 털면 돼 아 이게 안에 있어도 시끄럽게 떠들면 괴물이 소리듣고 온대 어... 들린네 근데 나 안시끄러웠어 나 안시끄러웠어 아 그건... 그건 선생... 웃어갖고 온거 아니야? 그건 선생님 생각 아니에요? 좀 쉬운데 간다 웃어갖고 온거 아니냐고 안시끄러웠어 혹시... 혹시 근무지에서 찻잠 먹은거 아니에요? 냄새 맡고 온거 아니에요? 아니 안시끄러워 안시끄러웠어 오해 오해 우리 이번에는 최대한 빨리 파밍하고 빨리 빨리 왔다갔다 해야겠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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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빈이 완벽하게 했어 응 딱 내리자마자 돌격하자 아 지통신 제가 할게요 지통신 제가 할게요 아 답답해 이러면 안되는거 아니에요? 지통신 필요없어요 지통신 필요없어요 나 지통신 필요없어 이러면 무통위도 없어서 칼추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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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백 400돌라 이상 먹어 늪조심하고 여기 늪조심하고 알지 자 자 승부팡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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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제가 저는 후문 갈게요 알아서 정문 타세요 오케이 후문이 여기 왼쪽일거에요 각자 털어서 무조건 우주선 나도 나도 후문 갈래 나도 후문 갈래 그래 너도 후문 갈래 왜냐면 후문에 아이템은 근처에 있어 형은 저 따라오세요 둘이 후문 갈래 나 정문 갈래 어 왔다갔다해 왔다갔다해 후문에서 계속 날르자 여기 아닌가? 후문이 형? 아니야 형 여기 아니야 잠깐만 이쪽 아래였던거 같은데 어디야 어디야 이리 와봐요 어디지? 후문이? 오케이 여기 아닌데? 조심조심 그냥 저분가자 후문 못하겠어요 오케이 후문이 어디지? 갑시다 형들 정면 갔어요? 오케이 우리 다른데 갈게요 형 오른쪽으로 여기여기 여기여기여기 아니 무속어가 짱이야 그냥 뭐 아 없네 뭐 손전등이든 뭐든 다 필요없어 어 여기 귀신 잠깐만 어디 어디 어떻게 귀신 어떻게 쳐다보니까 도망갔어 쳐다보니까 도망갔어 쳐다보니까 도망갔어 아 오케이 안쩍으면 되는구나 이거 나야 나 나 나 나 옥냥이래 옥냥이래 쳐다보마 아니 아니야 옥냥이형 아니야 옥냥이형 아니야 나야 나 맞아 나야 나 맞아 지금 돌렸다 보다 어 떨어졌다 어 떨어졌다 나 아까 귀신 있었어 종순씨 떨어졌어요? 내가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종순씨 우세씨가 없어 종순씨 종순씨 떨어졌는데 여기 말이 없어 말이 없어 갑자기 종순씨 여기 위에보면서 아래로 떨어졌는데 갑자기 말이 없어 종순씨가 아 가지마 종순씨 안돼 종순씨 말이 없어 아니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저러고 있어 아니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저러고 있어 아니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형 나도 왔어 나도 옴 나도 옴 나도 옴 어디로 간거야? 저 문으로 간건가? 아 문으로 갔나 보다 어디로 가심? 어 기관총 여기 기관총 있다 귀신이 웃는다 어디야? 아악! 여기 귀신 있다 귀신 귀신이 웃는다 야 이거 열어줘야 돼 본부가 있어야 돼 이거 열어줘야 되는데 porte기장 흐하 흐하핳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흐하핳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흐하핳하하 너 뭐 못 흐하핰하하하하하 크고나 어? 조순씨 갑자기 감나무에서 떨어졌어요? 감나물에 떨어지는게 안보였어요 아 나 여기 누가 이걸 뚫어놨어 감나물에서 떨어지고 왜 말을 갑자기 대화가 말을 안하게 아니 나 몰랐어요 안보였어요 정수씨는 지토실이 딱이에요 아 근데 먹을게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야 너 왜 혼자 돌아다니다가 기가청 맞고 죽을려고 때물려죽고 아니 저거는 진짜 어쩔 수가 없어 저기는 저 누구야 스티브시걸 있는 데는 진짜 어쩔 수가 없어 뭐 꺾으면 꺾여야돼 진짜 어쩔 수가 없어 잘하고 못하고 문제가 아니야 함정에 빠진거야 누가 함정에 파놨어 내가 얘기했잖아 너랑 나는 신참 들어왔다 신참 신참 받아라 어 100% 못 꺾였지 아 진짜 어떻게 하는거야 용원아 너 못 꺾였지 아니 나 위에서 들고 가다가 떨어뜨렸어 나 동작을 들고 가 못 꺾였다 못 꺾였다 못 꺾였어 이건 진짜 실력이 아니야 못 꺾이면 꺾이는거야 저 자리에 계속 있어 쟤 전에도 저 자리에 있었어 저 자리를 가면 안돼 와 야 잘했는데요 와 근데 이거 후레쉬 없으니까 진짜 박사하다 진짜 공포게임이다 그리고 지통실이 없으니까 문을 못 열어줘 지통실 있어야돼 있어야되네 근데 지통실 있으려면 또 무전기가 있어야되고 전등 있어야되고 이거 나중에 날 잡아서 하루 그냥 왼종일 하자 아이 야 배우나 너 저녁방송해 하하하하 나 지금 12시가 넘었어 어 너 12시가 넘었잖아 하루 왼종일 하자 와 이거 안되겠다 와 근데 이거 이 게임 되게 왜 며칠차 이렇게 하는지 알겠네 어 야 너무 잘만들었다 아 근데 이거 깨는게 있어? 깨는게 있어 형 비싼 맵 가가지고 막 파밍 많이 하고 뭔가 그런게 있나봐요 그리고 이게 지통실이 아이템을 놓으면 놓을수록 더 이게 할게 많대요 아 그래? 네 레이더도 넣고 뭐도 넣고 막 이래가지고 이거 스토리가 있대 스토리 어 어 무전기 하나 어디 있었어 뭐야 무전기 아까 여기 있는거 아 여기 하나 있었어 이거 아 여기 있었나보네 제가 바닥에 주웠어요 잘했어요 주웠어요 오바 종수씨 예 예 바닥도 좀 보고 다니세요 오바 하하하하 아니면 다음에 그 매직 매직박형이나 누구나 또 껴가지고 5인큐해도 괜찮을듯 어? 야 5인 되냐 이거? 되죠 이거 뭐 32까지 된대 어? 몇 몇까지? 32 32 32 아아 모두 깔면 제가 봤을때는요 오바 예예 직박형 추가된다고 달라지는거 없습니다 오바 하하하하 인정합니다 오바 그렇긴합니다 예 시작하자마자 두명 죽고 시작할듯 오바 사람 모이면은 즐거우니까 네 한잔해 오바 한잔하자 재밌잖아 열심히 하자 한잔해 제가 봤을때 몸빵시키고 이걸로 소환해가지고 시체로 그 돈 잃는것만 좀 한다면은 괜찮을듯 근데 사람 많으면 좀 지통실을 확실히 하나 박아놓을 수 있어서 좀 좋을 듯 음 맞다 오바 한 6인이 적당한거 같아 내 생각엔 6인? 6인? 이 2명이 이제 지통실하고 뒤에 커맨드하고 4명이 어 그건 모르죠 하하하하 아 나는 진짜 종수랑 같은급으로 묶으면 전 존임상해요 아 근데 내가 병건이보다는 난거 같아 아니 지통실도 못해 지통실도 못하면 답이 없어요 뭘 지통실도 못해 나 지통실 잘했는데 아니 다시 보기로 형 철통실 한번 보세요 개웃겨요 진짜 형 시점 말고 모니터링 시점에서 철통실 한번 종수씨 개잘했는데 어떻게 웃겨요 아 개 개 못하니까 웃기겠죠 들어 보세요 소환을 했어 근데 여기에 시체 하나랑 고치가 왔어 허연 하하하하 진짜 웃겼어 허연 고치가 왔대 거미 고치가 왔어 하하하하 판타임이 유저 자꾸 소환이 소환을 소환할때 병건이 어어어어어 이러고 있었다니까 하하하하 아니 종수씨 일부러 일부러 저러는거야 치즈 받으려고 형이 어디야 직진 직진 병건이 형 어어어어어 이러고 있는데 직진 하하하하 아니 죽어갔는데 치즈 소개하려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답답해서 치즈 소개하려고 하하하하 저 여우라니까 여우 늙은 여우 여우 병건씨는 불렀는데 늙은 빠져 죽었어요 하하하하 어 잠깐만 형님들 조금 있으면 설날이 있잖아 설날에 다시 오이자 그러면 설날 그 언저리에 나이스 다 보고 잡아봅시다 아무튼 이 게임 극형이네요 아 너무 웃겼네 재밌었다 진짜 너무 재밌었다 아 재밌었습니다 아 웃겼다 와아 아 너무 웃겼습니다 아 너무 웃겼습니다 다음에 한 10일 넘겨봅시다 근데 이 순간이동이 진짜 좋은것 같다 어 순간이동 개좋은데 이거 약간 OP 이거 있으면 안죽일수있지 이거 먼저 해줘야돼 아아 좋네요 아 뻑히 하지마요 병건씨 하지마아 하지마아 대훈아 고생하겠다 대훈이한테 박수 한 번 주세요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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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리고 대훈이라고 하지마세요 우리 그 대훈사원님 아 대훈사원님 아 대훈사원님 박수 아 저 정직원입니다 임의라 정직원 혼자만 2계급 특진하기 있기 없기 하하하하 아니 그런거 잘하시든가 하하하하하하 나 경험치 0인데 하하하하하하 나 인턴 경험치 0인 아 경험치 0이야? 아 이거 어떡하지? 어 아 아 축하축하 2계급 특진 축하축하 너 임마 아 재밌었습니다 자 이제 흩어집시다 날짜 잡아가지고 어 단톡방법도 만듭시다 네 흩어집시다 고생하셨습니다 추석 충성 뭐야 충성 뭐야 충성 F8 충성 충성 흉쇼 슈 슛 충성 동방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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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납 닥 한번납 아 아 좋았다 아 아 미스터, 앉아요? 자야지 내일 용과 같이 해야 돼 뭐 주지마 왜 이렇게 좋아해 이거 용과 같이? 용원이가 용과 같이 정신 나갔네 지금 용원과 같이 극혐 쌉 극혐 자 그럼 저는 갑니다 안녕